1. 회웅후의 열전 회웅후의 열전은 한신의 전기이다. 회웅후란 그가 최후로 얻은 칭호로서 실전의 용맹을 날린 명장으로서 처음 항우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항구조 유방의 배하로 옮기고 소하의 추천으로 대장군의 지위에 오르자 그의 진가를 발휘하여 항우와 유방과 정립할 수 있는 실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유세가들의 독립공고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는 고조 유방을 배신할 수가 없었다. 항우가 멸망하자 그도 고조에게 반역하게 되어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비운의 영웅의 한 사람이 된다. 회웅후 한신은 회웅사람이다. 그가 아직 이름도 없는 서민이었을 때에는 가난하고 소행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선발되어 관리가 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할 재간도 없었고 항상 남에게 신세를 지며 얹혀서 얻어먹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다. 한때는 하양연의 남창의 정장집에서 자주 얻어먹었는데 수개월이 지나자 정장의 아내는 그를 귀찮게 여겨서 아침 일찌감치 밥을 지어먹고 치우고 밥대가 되어 한신이 찾아가면 모른 채 했다. 한신은 정장의 아내의 뜻을 알아차리고 화를 내면서 드디어 발길을 끊고 떠나버렸다. 한신은 할일 없이 회움성 밖에서 낚시질이나 하며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부인들이 나와서 배를 빨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표모가 한신의 굶주린 꼴을 보다 못해 밥을 나누어 주었다. 배를 표백하는 일이 끝나기까지는 수십일이 걸렸다. 그동안 내내 밥을 얻어먹은 한신은 감격한 나머지 그 부인에게 말했다. 나는 후일의 아주머니에게 꼭 후한 사례를 할 것이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멀쩡한 사내대장부가 자기 먹을 것도 벌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그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밥을 준 것 뿐이다. 보답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느 때 회움의 푸죽한 패거리 가운데 한 젊은이가 평소에 한신을 업신여겨서 집적거렸다. 한신, 너는 덩치는 큼직하게 생겨가지고 밤낮 뽐내고 칼은 차고 다니지만 실속은 겁쟁이가 아닌가.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그는 더욱 신이 나서 수모를 주었다. 이봐, 한신 너한테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다면 나를 한번 찔러보아라. 만일 죽이지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내 바지까랭이 사이를 기어나가거라. 한신은 사내를 노려보다가 머리를 숙여 그자의 바지까랭이 사이를 기어서 배를 땅에 끌고 나왔다. 이 일로 인하여 장바닥 사람들은 모두가 한신을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초나라 항량이 회아를 건널 때 한신은 칼을 잡고 그를 따라서 항량의 휘하에 있게 되었으나 이름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항량이 전사한 후에는 항우의 배하에 속하게 되었다. 항우는 그를 낭중으로 임명했다. 한신은 항우에게 여러 번 계책을 올려서 발탁되고자 힘썼으나 항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황 유방이 그의 영지인 총나라로 돌아올 때 한신은 초나라에서 도망쳐서 한나라에 귀순했다. 한신은 여기에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것 없는 연호라는 빈객접대 담당으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법에 조촉되어 차명을 당하게 되었다. 함께 처형당하게 된 13명이 모두 참수되고 드디어 한신의 차례가 되었다. 한신이 머리를 들어 위를 쳐다보다가 우연히 그곳에 있던 등공 하후영을 보게 되었다. 한신은 그를 보고 소리쳤다. 군주께서는 천하를 취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장사를 죽이는 것이오? 이때 등공 하후영은 태복으로서 고조의 주꾼으로 항상 고조를 모시고 있는 신분이었다. 등공은 그의 말이 쓸만하다고 여기고 또 그의 용무도 범상하지 않다고 보아서 죄를 사하고 참하지 않았다. 그 후에 함께 이야기해보니 마음에 들어서 한황 고조에게 청거했다. 한황은 한신을 치속도의로 임명했다. 치속도의는 군량창고 담당관이다. 그러나 한황은 그를 특히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한신은 자주 소화와 이야기하고 소화는 그를 아주 뛰어난 자라고 인정했다. 한황은 한중 땅을 영토로 받아 도성인 남정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남정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장수가 잇따라 도망쳐서 그 수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한신은 소화 등이 한황에게 여러 번 청거해 주었지만 한황은 나를 기나게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곧 도망쳤다. 소화는 한신이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한황에게 알릴 틈도 없이 직접 뒤쫓아갔다. 어떤 자가 한황에게 보고했다. 승상 소화가 도망쳤습니다. 한황은 크게 화를 내었으나 마치 두 팔을 잃은 것처럼 낙심했다. 그대로 2, 3일이 지나자 소화가 돌아와서 한황을 배아랬다. 한황은 한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해서 소화를 꾸중했다. 내가 도망쳤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소화는 말했다. 신이 어찌 감히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은 도망친 자를 쫓아 잡으러 갔을 뿐입니다. 한황이 말했다. 내가 잡으러 갔다는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소화가 말했다. 한신이 어찌다. 한황은 고함쳤다. 장수로서 도망친 자가 수십 명이나 되는데도 공은 누구 하나 쫓아간 일이 없었다. 한신을 잡으러 갔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소화는 말했다. 그따위 하잘 것 없는 장수들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신 같은 인물 정도면 일국의 둘도 없는 인물이오시다. 대왕께서 앞으로 계속 한중의 왕으로 만족하실 생각이시라면 한신 같은 자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천하를 다투실 뜻이시라면 한신이 아니면 함께 이를 도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한황은 말했다. 나는 동쪽으로 진출할 생각이다. 어찌 이런 곳에서 썩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소화가 말했다. 대왕께서 꼭 동쪽으로 진출하실 생각이시라면 한신을 등용하십시오. 그러면 한신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한신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는 또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한황은 말했다. 공의 체면을 보아서 한신을 특별히 장군으로 임명하겠노라. 소화가 말했다. 장군이 되는 곳으로는 한신은 아마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한황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장군으로 임명하겠다. 소화가 말했다. 참으로 다행한 처분이 올시다. 이에 한황은 한신을 불러서 대장군에 임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소화가 다시 말했다. 대왕께서는 평소부터 거만하여 예를 차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대장군을 임명하려고 하시는 마당에 마치 어린아이라도 불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신이 도망친 이유입니다. 대왕께서 정작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실 요량이시라면 길이를 택해서 목욕 재개하시고 단을 만들어 충분히 예의를 다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황은 그렇게 하기로 허락했다. 장군들은 대장군이 임명된다는 소식을 듣자 저마다 자기가 대장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대장군이 임명되고 보니 이는 뜻밖에도 한신이었다. 모두들 놀랐다. 한신은 임명식을 끝내고 자리에 앉았다. 한황이 말했다. 승상 소화는 자주 장군의 말을 했다. 장군은 과인에게 어떤 계략을 세워줄 것인가. 한신은 예를 다하고 난 후에 국왕에게 물었다. 지금 동쪽으로 향해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상대는 항황이 아닙니까? 한황은 말했다. 그렇다. 한신이 또 물었다. 대왕께서는 자신이 출향하시어서 그 용맹함이나 어질고 인자한 점에서 항호와 비교하여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황은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다. 한신은 재배의 예를 하고 축복을 드리면서 말했다. 신 역시 대왕께서 항황에게는 미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은 지난 날에 항황을 섬긴 일이 있습니다. 항우의 사람 됨을 말씀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우는 한 번 노기를 띠고 꾸짖어 호령하면 천명의 사나이도 모두 승복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장수에게 믿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본부의 용기에 불과합니다. 항황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공손하고 인자스러우며 그 말하는 것도 부드럽습니다. 부하가 병을 앓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도 나누어 줍니다만 일단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공이 있어 마땅히 땅이나 자기를 봉해 주어야 할 경우가 되면 봉할 왕 후의 인장을 손안에 놓고 그 모서리가 다를 정도로 주저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바 부인의 인자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황은 천하의 패자로서 제후를 신화로 하고 있습니다. 관중에 도읍하지 않고 팽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또 의제와의 맹약을 어기고 자기와 가까운 제후들을 왕으로 봉했는데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입니다. 항황이 의제를 추방해서 강남에 있게 한 것을 본 제후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군주를 추방하고 각자 좋은 땅을 골라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항황이 지나간 곳은 모두 백성이 학살되고 약탈당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항황에게 원한을 품고 마음속으로는 그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력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명목은 비록 패자이지만 천하 사람들의 인심은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항황이 하는 것과는 달리 참으로 천하의 무용에 능숙한 자를 믿고 쓰신다면 천하의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천하의 성읍을 공신으로 봉하신다면 어느 누가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싸움을 내걸고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병사들을 거느리신다면 패에서 달아나지 않을 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삼진의 왕인 장안, 사마흥, 동해는 이전의 진나라 장군들입니다. 진나라 젊은이들을 거느린 지 몇 해 동안에 싸워서 죽고 도망친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을 속여 제후에게 항복을 했는데 항황은 신안에 왔을 때 이들을 속여서 진나라에 투항한 병졸 20만명을 생매장에서 죽이고 오직 저 장안, 사마흥, 동해만이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며 비통한 생각을 뼛속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나라에서는 강력한 위세를 빌어 이 세 사람을 왕으로 받들어두기는 했으나 이 세 사람에게 호감 같은 것을 갖는 진나라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무관을 통해 관중으로 들어오신 이래로 진나라 백성들을 추호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을 없애고 진나라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단지 법 3장뿐입니다. 진나라 백성은 누구나 대왕께서 진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후 사이의 약정으로는 대왕께서 당연히 관중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관중의 백성은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항왕에게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한중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 진나라 백성들은 누구나가 원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이제 대왕께서 전력을 다해 동쪽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삼진의 땅은 경문만 돌려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내가 한신을 얻은 것이 늦었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다. 한왕은 한신의 계략을 쾌히 받아들여서 장군들의 전투부서를 정했다. 8월 한왕은 전군사를 동원해서 동쪽 진창으로 진출하여 삼진을 평정했다. 한나라 2년 한왕은 함곡간에서 나와서 위나라의 황하이남의 영토를 손에 넣었다. 한왕 정창과 은왕 사마왕이 모두 항복해왔다. 제 조 두 나라 군사를 합쳐서 그들과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했다. 4월에 팽성에 이르렀으나 한나라 군사는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왔다. 한신은 다시 군사를 수습하여 형양에서 한왕과 합류하여 다시 경색 부근에서 초나라 군사를 격파했다. 이로 인해 초나라 군사는 서쪽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나라 군사가 팽성에서 퇴각하자 진나라의 그전 장수였던 세왕 사마흥과 채강동에는 한나라에서 도망쳐서 초나라에 항복하고 제 조 두 나라도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강화했다. 6월에 위왕 표가 모친의 병을 돌본다는 핑계를 대고 한왕에게서 휴가를 얻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그는 즉시 한나라를 배반하여 포진간의 길목을 차단하고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한왕은 변사 역의 길을 보내서 표를 설득했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그해 8월 한왕은 한신을 자승상으로 임명하고 위나라를 치게 했다. 위왕은 포판에 대군을 투입하여 임진으로 나가는 물길을 막고 대항해왔다. 한신은 대군이 있는 것처럼 의병을 많이 벌려 세우고 배를 이어서 임진을 건너가는 신용을 하며 실제로는 복병으로 하여금 하양에서 나무로 만든 통을 연결시킨 뗏목에 몸을 숨기고 강을 건너게 하여 습격했다. 위왕 표는 놀라서 군사를 거느리고 한신의 군대를 맞아 싸웠다. 그러나 한신은 마침내 표를 사로잡아 위나라를 평정하고 그 땅을 하동군으로 했다. 한왕은 장의를 보내어 한신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동북으로 향해 조와 대를 공격해 했다. 한신은 윤 9월에 대위군사를 깨뜨리고 아려 땅에서 하여를 사로잡았다. 한신이 위나라를 평정하고 대를 격파하자 한왕은 사람을 보내어 곧 그 정의 부대를 수중에 넣어 형량으로 나가서 초나라 군사를 막았다. 한편 한신은 장의와 협력해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정형을 평정시킨 다음 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조왕과 성왕군 진현은 한나라 군사가 습격해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형의 입구에 군사를 집격시켰다. 그 병력의 수는 20만명이라고 말했다. 조나라 장군 광무군 이자거가 성왕군 진열을 설득했다. 들리는 말로는 한나라 장군 한신은 황하를 건너서 위왕을 사로잡았고 하여를 포로로 하여 아려를 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장의와 서로 도와서 조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하오. 그의 군사는 그야말로 승세를 몰고 조국을 떠난 먼 곳에서 싸우는 것이니 그 예봉을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알기로는 천리나 되는 먼 곳에서 식량을 수송하게 된다면 수송이 곤란한 탓에 싸우는 병사들에게 배고픈 기색이 보이는 법이고 섭을 줍고 풀을 베어서 밥을 짓게 되어서는 군중에서는 배불리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정형으로 통하는 길은 수레가 나란히 지나갈 수가 없고 말탄 군사도 열을 지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험한 길이 수백 리나 계속되므로 당연히 물자 보급은 훨씬 처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신에게 기습부대 3만 명을 빌려주십시오. 신은 사잇길로 가서 그들의 물자 보급을 끊어놓겠습니다. 구강께서는 호를 깊이 파고 성벽을 높이 쌓아 진영을 지키며 적과는 절대로 교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적은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신의 기습부대가 여기저기서 후방을 차단하고 그들에게 물자를 약탈할 수도 없게 한다면 열흘이 채 못되어 한신과 장이 두 장군의 수급을 초왕휘하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컨대 신의 계략을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저들 두 장군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성안군 진연은 원래 유학자이다. 그래서 항시 정의의 싸움을 입에 담으며 사모나 기계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소. 병법에 병력이 적보다 열 배가 되면 적을 포위하고 두 배가 되면 나가서 싸운다라고 했소. 지금 한신의 병력은 말로는 수만이라 떠들고 있지만 실제는 수천에 지나지 않을 것이오. 그것도 천리길이나 되는 먼 곳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으므로 이제 벌써 지칠 대로 지쳐있을 것이오. 지금 이만한 적을 피하고 맞아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겠소. 그렇게 한다면 제후들은 우리를 겁쟁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보아 우리를 치러올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강무근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신은 첩자를 놓아 몰래 조나라의 동양을 탐지시키고 있었는데 그 첩자가 돌아와서 강무근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자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군사를 이끌고 정영 입구 삼신리 지점에다 진을 쳤다. 그날 밤 그는 군중의 명령을 내려서 경기병 2천명을 선발하여 각자 붉은 길을 지니게 하고 뒷길을 돌아 사잇길로 나아가 산속에 숨어서 조나라 군진을 엿보게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조나라 군사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진지를 비우고 나와서 추격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재빨리 조나라 진지 안으로 들어가 조나라 길을 모두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기치를 세워라. 또 비장들에게 간단한 점심 식사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 말했다. 오늘 조나라를 쳐서 이긴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회식하자. 장군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아들은 채 하고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한신은 다시 굴리에게 일렀다. 조나라 군사는 벌써 유리한 곳을 점거하여 보루를 쌓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우리 군사의 대장의 군기와 큰 북을 보기 전에는 우리의 선봉 부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력 부대가 길이 험한 곳에 부딪혀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은 1만 명의 군사를 먼저 출발시켜서 정영 입구를 나와 강을 뒤로 등지고 포진했다. 조나라 군사는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웃었다. 동이틀 무렵 한신은 대장기를 높이 세우고 큰 북을 울리면서 전진해 정영의 입구에서 쳐들어갔다. 조나라 군사는 진문을 열고 출격해 나왔다. 잠시 동안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한신과 장인은 거짓으로 큰 북과 대장기를 버리고 강변의 진지로 도망쳐 들어갔다. 강변에 있던 군사는 진지를 열고 이들을 맞아들인 다음 다시 격전을 벌였다. 조나라는 한신이 예상한 대로 진지를 싹 비워두고 한나라의 큰 북과 대장기를 차지하려고 앞을 다투어 한신과 장인을 뒤쫓아왔다. 그러나 한신과 장인은 이미 강변의 군진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한나라 군사는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를 격파할 수가 없었다. 한편 한신이 출동시킨 기습병 이천기는 조나라 군사가 진지를 비우고 공을 세우러 뒤쫓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일제히 조나라 진지로 달려들어가 조나라 기를 전부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기 이천 개를 세웠다. 조나라 군사는 싸움에 이기지도 못하고 또 한신 등을 잡지도 못한 채 진지 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진지가 이미 한나라의 붉은기로 가득 차 있어서 크게 놀랐다. 한나라 군사가 이미 조나라의 장수를 전부 사로잡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대는 혼란해지고 모두들 도망치려 했다. 조나라 장수가 이들을 칼로 쳐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때 한나라 군사가 협공으로 쳐들어가서 조나라 군사를 크게 쳐부쉈다. 병조를 포로로 잡고 성안군은 지수강변에서 쳐죽이고 마침내 조왕 허를 사로잡았다. 이때 한신은 군중에 영을 내렸다. 광모군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를 사로잡아 오는 자에게는 상으로 일천금을 내리겠다. 그런즉 광모군을 사로잡아 묶어 본진으로 데려오는 자가 있었다. 한신은 곧 광모군을 묶은 줄을 풀어주고 그를 동양으로 앉힌 다음 자기는 서양으로 대자하여 스승의 예로서 모셨다. 모든 장수들은 적의 수국과 포로를 바치고 입을 모아서 축하를 올렸다. 그리고 이어서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는 산이나 언덕을 오른쪽으로 등지고 강과 소택을 앞과 왼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군께서는 그와 반대로 강을 등지고 진을 친 다음 조나라 군사를 격파한 후에 회식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건 어떤 전술이옵니까? 한신이 말했다. 이것도 병법에 있는 것이다. 단지 그대들이 살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살 수가 있다. 또 망하게 된 뒤에라야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다. 나는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듯이 그들과 친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 것도 아니다. 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시정 사람을 모아서 싸우게 한 것이다. 그들을 일단 죽을 자리에 놓아두어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싸우게 해두지 않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곳을 주게 되면 자연히 모두 도망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장수들은 모두 간복해서 말했다. 대단히 좋은 계략이오시다. 저희들은 도무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한신은 광무군 이자거에게 물었다. 나는 북쪽으로 연나라를 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광무군은 사양하면서 말했다. 패군의 장수는 무용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되는 법이고 망국의 대부는 나라의 존립을 꾀할 수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나는 싸움에 패한 한낱 포로에 불과한 몸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백리에가 우나라에 있었을 때에는 우나라가 망했고 진나라에 있었을 때에는 진나라가 패자로 굴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리에가 우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였다가 진나라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계략이 채용되어 쓰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달려있었다고 봅니다. 만일 성한군이 조카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썼다면 이런 한신 같은 자는 벌써 포로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성한군이 조카의 계략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한신도 조카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신은 이렇게 숱차 재촉해서 요망했다. 나는 조카를 믿고 모든 것을 가르침대로 따르겠으니 조카께서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광무구는 말했다. 나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도 반드시 천의 하나쯤은 잘못하는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천 가지 중에 하나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미친 자의 말이라도 골라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계책이 반드시 쓸만한 것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리석지만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성한군도 백전백승의 계책을 지니고는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실패함으로써 군사는 호성 부근에서 패하고 자신은 지수강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장군은 황하를 건너서 위왕을 사로잡고 하열을 아려해서 잡았으며 단숨에 정형을 평정하고 아침이 다 지나기 전에 조나라 20만의 대군을 깨뜨리고 성한군을 처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군의 명성은 해내에 드러나고 위험은 천하를 뒤흔들어 모든 제후국의 농민들은 누구나 이왕의 나라가 망할 바에야 하는 생각에서 박가리를 때려치우고 쟁기를 벌인 채 잘 있고 잘 먹는 등 한때의 안의를 즐기며 다만 귀를 기울여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군에게 있어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나 장군의 병절들은 지금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있어서 실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시달린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의 견고한 성 아래에서 다시 시달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아마 오래 버티어 적의 성을 공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쳐있는 본색이 밖으로 탄로가 나고 힘이 빠지고 헛되이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 군량은 다 되고 해서 저 약한 연나라 마저도 항복받지 못하게 된다면 제나라도 반드시 국경에 방비를 갖추어 버티어 나갈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연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버티고 항복하지 않게 된다면 유방과 항우의 어느 쪽으로 승패가 결정될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점이 장군에게 있어서 불리한 점입니다. 이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장군이 지금 연나라와 제나라를 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군사를 잘 쓰는 자는 이쪽에 불리한 것으로 상대방의 유리한 점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법이고 이쪽에 유리한 것으로 상대방의 불리한 것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신은 말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무군은 답했다.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장군을 위해 계략을 세워본다면 오히려 갑주를 벗고 싸움을 중지하여 군사들을 쉬게 하며 조나라를 어루만져 그곳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백리 사방에서 매일 고기와 술을 가지고 오게 하여 사대부를 잘 대접하고 군사들을 취하게 한 후에 북쪽의 연나라를 향해 출발시키는 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뒤에 변사를 파견해서 연왕에게 서한을 전하게 하여 이쪽이 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밝힌다면 연나라는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나라가 복종하고 나면 다시 설득력이 뛰어난 변사를 동쪽 제나라에 보내 그런 내용을 알리면 제나라도 아마 바람에 나붙히듯 복종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지혜로운 자가 제나라에 있다 해도 제나라의 계략을 쓰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천하의 큰일을 모두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란 원래 다른 명목을 먼저 세우고 알맹이는 뒤에 취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한신은 말했다. 대단히 좋습니다. 한신은 강무군의 계략에 따라서 사자를 연나라로 보냈다. 연나라에서는 위험에 눌려서 바람에 쏠리듯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한항에게 보고하고 이 계제에 장이를 조항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고 요청했다. 한항은 이것을 윤화하고 장이를 조항으로 세웠다. 초나라는 기습부대를 자주 내어서 황화를 건너 조나라를 공격해왔다. 조항 장이와 한신은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면서 조나라를 구원하고 그 기회에 가는 곳마다 조나라의 성과 고울들을 평정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한나라로 보냈다. 그 무렵 초나라에서는 급히 한항을 형양해서 포위했다. 한항은 남쪽으로 나와서 원, 섭 사이로 가서 경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시 달아나서 성고로 도망쳤다. 초나라 군사는 또다시 성고를 포위했다. 그해 6월 한항은 성고를 나와서 동쪽으로 진군하여 황화를 건너서 둔공 하우역만을 데리고 수무에 있는 장이의 군중에 몸을 의탁하려 했다. 수무에 도착한 한항은 역정인 전사에 들러서 자고 이튿날 이른 아침 한나라 사자라 말하고 말을 달려서 조나라 성안으로 들어갔다. 장이와 한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한항은 곧바로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서 임부를 빼앗아 지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은 다음 자기의 배하로 넣어버렸다. 장이와 한신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비로소 한항에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놀랐다. 한항은 두 사람의 군사를 빼앗자 그 자리에서 장이에게 조나라 땅을 지키도록 명하고 한신은 조나라 상국으로 임명하여 아직 증집되지 않은 조나라 군사들을 거두어서 제나라를 치게 했다. 한신은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치기 위해 동진했다. 한신의 군사가 아직 평원진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한항이 여기 길을 보내서 제나라를 설득하여 항복시켰다는 말을 듣고 한신은 진공을 중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범양의 변사 괴통이 한신을 설득해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한항으로부터 제나라를 치라는 명령을 받고 계십니다. 한항은 마음대로 혼자 밀사를 보내어 제나라를 항복시켰습니다만 장군에게는 제나라를 치지 말라는 칭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격을 중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기는 고자 혼자서 수레의 횡목에 기대어 새치혈을 올림으로써 제나라 70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1년이나 걸려서 겨우 조나라 50여성을 함락시킨 데 불과합니다. 수년간이나 장군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한낱 하찮은 유자에 미치지 못하십니까? 한신은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고 괴통의 계략대로 황하를 건넜다. 제나라에서는 여기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그를 제나라에 머물게 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 한편 한나라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것을 중지했다. 한신은 그 틈을 타서 제나라 역성 부근에 군사를 습격하고 드디어 제나라 수도 임치까지 이르렀다. 제왕 정강은 여기기가 자기를 속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부용에 처하고 고밀로 도망쳐서 초나라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했다. 한신은 제나라 수도 임치를 평정한 다음 동진에서 정강을 추격하고 고밀의 서쪽까지 왔다. 초나라도 용저를 대장으로 해서 병력 20만을 보내서 제나라를 구원했다. 제왕 정강과 사마 용저는 군사를 합해서 한신과 맞서 싸우려 했다. 아직 싸움이 붙기 전에 어느 누군가가 용저를 달래서 말했다. 한나라 군사는 조국을 멀리 떠나서 싸우러 왔기 때문에 죽기를 결심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봉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나라와 초나라의 연합군은 자기 고향에서 싸우는 것이라서 자기들의 집을 생각하여 뿔뿔이 흩어져 패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계책은 성벽을 굳게 쌓고 안을 지키며 한편 제왕에게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가신을 보내어 이미 함락된 성들이 내 편으로 돌아오게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함락된 성도 그들의 왕이 살아있고 또 초나라가 구원하러 왔다고 들으면 반드시 한나라에 대항할 것입니다. 한나라 군사는 멀리 2000이나 되는 남의 나라에 와있기 때문에 제나라 성들이 모두 반항하게 되면 식량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서도 항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저도 말했다. 나도 평소부터 한신이란 자를 잘 알고 있다.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 놈이다. 하지만 명색이 제나라를 구원하러 와가지고 싸움도 하지 않고 항복을 받게 된다면 내게 무슨 공이 있겠는가. 지금 싸워서 이긴다면 제나라의 반은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어찌 싸우지 않고 그만둔단 말인가. 이리하여 용전은 싸우기로 하고 유수를 끼고 한신과 대진했다. 한신은 밤이 되자 군사를 시켜서 만여 개의 자루를 만들게 하여 모래를 가득 채웠다. 그곳으로 유수의 상류를 막은 다음 군사를 이끌고 강물을 반쯤 건너게 하여 용저를 공격하다가 쫓기는 신용을 하면서 도망쳐 돌아왔다. 용전은 예상한 대로 기뻐하면서 한신이 겁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한신의 군사를 뒤쫓아서 강을 건넜다. 한신은 이때 군사를 시켜서 막아두었던 모래 자루를 일시에 드러내어 터놓게 하니 큰 물이 한꺼번에 밀어 닥쳤다. 용저의 군사 태반이 건널 수 없게 되자 한신은 곧 초나라 군사들을 급습하여 용저를 죽였다. 강의 동쪽에 남아있던 용저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제왕 정강도 도망쳤다. 한신은 도망치는 초나라 군사를 성냥까지 추격해서 모조리 사로잡았다. 한나라 4년 마침내 제왕 정강이 항복하고 제나라는 평정되었다. 한신은 사자를 보내어 한왕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제나라는 거짓과 속임수가 많고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서 배신을 되풀이하는 믿지 못할 나라입니다. 게다가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왕을 세워서라도 이를 진압해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형세가 안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을 가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초나라가 형냥의 한왕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한신이 보낸 사자가 한왕에게 이르렀다. 그의 편지를 열어본 순간 한왕은 격노하여 호통을 쳤다. 나는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 있다. 내가 와서 도와줄 것을 조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너는 내 마음대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때 옆에서 모시고 있던 장량과 진평이 한왕의 발을 밟으면서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전왕이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후대하여 자기가 자진해서 제나라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왕은 얼른 깨달았다. 이번에는 목청을 높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가 제우를 평정했으면 즉시로 진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가왕 같은 것을 말한단 말인가. 그로고는 곧 장량을 보내어 한신을 제왕으로 봉하는 한편 그의 군사를 동원하여 초나라 군사를 치게 했다. 초나라는 이미 장군 용절을 잃고 있었다. 두려움을 느낀 항왕은 우위 사람 무섭을 제왕 한신에게 보내어 설득시켰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가 진나라 학정에 시달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돼서 진나라를 쳤습니다. 진나라가 격파되자 그 공적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의 왕이 되어 군사들을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항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동진하여 남의 용토를 침범하고 또 남의 땅을 빼앗고 삼진이 격파되자 군사를 이끌고 관중에서 나와 제후의 군사를 손에 넣어 동나라 초나라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인 즉 천하를 전부 들이마시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한항은 믿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가 한항의 수중에 쥐어진 적도 여러 번이지만 한항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살려주었는데도 탈출하자 약속을 간단히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또 한항을 공격하는 행위 그 믿을 수 없는 짓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조카께서는 화난과 두터운 교분을 지니고 있다고 혼자 생각하고 그를 위해 힘써 병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의 손에 잡히고 말 것입니다. 조카가 무사하게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한항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항과 한항 두 왕의 세력 다툼에 있어서 그 균형을 깨뜨릴 저울추는 조카가 지고 있는 셈입니다. 조카가 바른 쪽으로 던지면 한항이 이기고 왼쪽으로 던지면 한항이 이길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한항이 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다음은 조카가 당하게 될 차례에 있습니다. 조카는 원래 한항과도 오랜 인연이 있는데도 어찌 한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와 동행해서 천하를 삼분하여 통치할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 지금 같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부질없이 한나라를 믿고 초나라에 대적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에 지혜롭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도 좋을까요? 한신은 무섭의 권고를 거절했다. 내가 한항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는 관직은 고장 낭중에 불과했고 그 직분도 경호병에 불과한 창잡이었소. 의견을 올려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계략은 채택되지 못했소. 그래서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에 귀속한 것이오. 한항은 내게 상장군이란 인수를 주고 또 수만의 군사를 맡겼소. 자기의 옷을 벗어 내게 입혀주었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내게 베풀어주었소. 또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었고 계략을 올리면 채택해주었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오. 대체로 남에게서 깊은 신뢰와 신임을 잊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되는 것이오.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배반할 수가 없는 일이오. 제발 나를 위해 한항에게 잘 말해주시오. 무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떠났다. 제나라 사람 개통은 한신에게 천하를 좌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발한 계책을 세워 그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생각하고 관상술로서 한신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개통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관상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신이 물었다. 선생이 배우신 관상술이란 어떤 것입니까? 개통이 말했다. 원래 기하고 천한 것이란 골상에 있고 근심하고 즐거운 것은 용색에 있으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단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판단해보면 만에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신이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럼 과인의 관상은 어떠하오? 개통이 답했다. 잠시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한신이 말했다. 이제 좌우는 모두 물러갔소. 개통이 말했다. 군주의 관상을 보건대 앞으로 바라보면 제후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동쪽에서 바라다보면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상이 올시다. 한신이 다시 물었다. 그건 뭘 두고 하는 말이요? 개통은 말했다. 천하가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영웅호걸이 이름을 내걸고 한 번 큰소리치자 천하의 뜻 있는 자들이 구름과 안개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고기 비늘처럼 맞대어 웅성거리고 불꽃처럼 바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걱정거리는 지금은 멸망한 진나라의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나라와 한나라로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천하의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과 쓸개를 땅에다 바르게 하고 아비도 자식도 해골을 들판에서 바래게 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초나라는 팽성에서 일어나서 계속 싸우며 북쪽으로 진격하여 패배해서 도망치는 자는 추격해서 형량까지 오자 승리의 여세를 타고 그 일대를 석권하고 그 위강을 천하에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으로 군사는 경과 색 사이에서 궁지에 빠져서 서쪽의 산악에 방해를 받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이제 3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항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공, 낙당에서 산과 강의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싸웠으나 한치의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꺾이고 패한 끝에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형량에서 패하고 선고에서 큰 부상을 입고 드디어 원과 석 부근까지 도망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자도 용자도 모두 괴롭고 난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들의 날카로운 기세가 험난한 장애물로 인해 꺾이게 되고 양식은 수도의 창고에서도 바닥을 보이게 되고 백성은 지칠 대로 지쳐서 원성이 높고 불안해서 믿고 의지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형편은 천하의 성현이 아니라면 이 천하의 환란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왕과 항왕 두 군주의 목숨은 오직 조카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카께서 한나라에 가담하게 되면 한나라가 이기게 되고 초나라 쪽에 서게 되면 초나라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짓 없이 이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서 어리석은 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카께서 채택하시지 않으실까 그것만이 걱정해옵니다. 만일에 내 계략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두 쪽 다 이루어올 것이며 공존하여 천하를 삼분하여 마치 솥바처럼 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한 일로써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대체로 세상에서도 드문 인재인 조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제나라의 거점을 둔 채 연나라와 조나라를 거느리고 호수라고 빈 곳을 치고 나가 그들의 배후를 누르고 백성의 열망에 부응해서 서쪽으로 진출하여 백성을 위해 초호한에 대해 싸움을 그치도록 요청한다면 천하 사람들은 바람에 휩쓸리듯 소리에 메아리 치듯 쏠리게 될 것이온데 어느 누구가 감히 듣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넓고 강대한 영토를 가진 자는 분할하고 강력한 자는 약하게 하여 각지에다 제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후가 서게 되면 천하 사람들은 임금의 말에 복정하여 제나라의 덕을 입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호와 사 땅을 차지하고 제후에게 덕을 베풀어 이를 따르게 하고 겸허한 예를 다해서 밀어준다면 천하의 왕후들은 서로 이끌고 와서 제나라를 맹주로 우러러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되고 때가 이르렀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원하옵건데 조카는 깊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한신은 말했다. 한앙은 나를 대단히 후대해 주었소. 나를 자기 수레에 태워주었고 자기 옷을 벗어 나를 입혀주었고 또 나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먹여주었소. 남의 수레를 타는 것은 그 사람의 근심을 같이 나누어야 하고 남의 의복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걱정을 함께 알아주는 것이며 남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했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이익만 찾아 의리를 배반할 수 있겠소. 개통은 계속해서 한신을 설득했다. 조카께서는 속으로는 한앙이 친하게 해준다고 질에 짐작하고 만세의 전화 사업을 세울 생각이십니다. 이 개통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잘못입니다. 처음 상산왕 장이와 성안군 진여가 한나 소민이었을 때 서로 생사를 함께할 교분을 맺었습니다. 그 후 장염과 진택의 일로 서로 다투게 되자 두 사람은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산왕 장인은 항우를 등지고 항령의 목을 베어들고 도망을 쳐서 한앙에게 기속했습니다. 한앙은 군사를 빌려주어 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여 성안군 진여를 지수의 남쪽에서 죽이고 목과 다리가 서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내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서로 사귄 것은 천하의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려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환란은 욕심 많은 데서 생겨나고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조카께서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것으로 한앙과 사귈 생각이시지만 장, 진, 두 사람보다 더 굳은 사귐을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굿분인가요? 앞으로 생기는 일들은 대개 장염, 진택의 일들보다 중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앙이 내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부종과 범현은 망해가는 원나라를 다시 있게 하고 월앙 구천을 제후의 패자로 만들므로써 공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죽고 말았습니다. 들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 사냥감이 없어지면 사냥개를 소태 삼는 것입니다. 대체로 조카와 한앙은 교분으로 말하면 장이와 성안군의 관계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충과 신의 관계로 보아도 대부종이나 범현과 구천의 관계만도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고로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원하건대 조카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신이 들어 알고 있기로는 용맹과 지략으로 주군을 겁나게 하는 자는 몸이 위태롭고 천하를 덮을 만한 큰 공을 세운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한번 대왕의 공적과 지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께서는 황하를 건너서 위왕을 사로잡고 하열을 잡았으며 군사를 이끌고 정령을 내려와서 성안군을 처형하고 조나라를 복종시켰습니다. 또 연나라를 위협한 다음 제나라를 평정했으며 남쪽으로 내려와서 초나라 20만 대군을 꺾고 동진하여 용조를 죽이고 서쪽으로 향하여 한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공적은 천하에 둘도 없고 지모는 세상에서 드물다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주군을 겁나게 할 만큼의 위력을 머리에 이고 상을 줄 수 없을 만큼 큰 공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초나라에 귀속해도 초나라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에 귀속해도 한나라 사람도 놀라서 떨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몸에 지니고 도대체 어느 쪽에 귀속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체로 신부는 인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주군을 놀라게 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이름을 천하에 높이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을 위해 은근히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바입니다. 한신은 거절하면서 말했다. 선생님, 잠깐 그 정도로 해두시오. 내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리다. 하고 승낙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괴통은 다시 한신을 설득했다.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를 이루게 하는 징조가 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를 이루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획이 잘못되었는데도 오래도록 안전을 지닌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치도 어김없이 행하는 것을 말로써는 그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의 본말을 어김없이 하는 것을 말로써 흐트러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의 심부름만 하는 사람은 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요. 하찮은 녹봉에 매달려 있는 자는 경상 같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의심이라는 것은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털컷 같은 작은 계산만을 따지고 천하의 큰 수를 빠뜨리는 것과 지혜는 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백가지 일에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맹호라도 망설이고 있으면 벌이나 정갈이 침으로 쏘는 것만 못하고 줌마도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둔마의 느린 걸음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용사 맹분도 단호한 결심이 없으면 달리는 범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군인 순임금이나 우임금의 지혜를 지닌다고 해도 우물거리고 말하지 않는다면 벙어리나 기머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이라는 것은 이루기는 어렵고 잃어버리기는 쉬운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얻기는 어렵고 읽기는 쉬운 것입니다. 아 이 기회 이 기회야말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대왕께서는 깊이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신은 어쩔까 주저하며 차마 한나라를 배반할 수가 없었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세운 공이 많으니 한나라도 끝내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제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괴통의 의견을 거절했다. 괴통은 한신이 자기의 설득을 들어주지 않자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고 무당이 되었다. 한항 유방은 고릉에서 초나라 군사의 역습을 받아 공경의 처에 있을 때 장량의 계획을 채용해서 제왕 한신에게 구원을 청했다. 한신은 군사를 이끌고 해하에 이르러 항우의 군사를 격파했다. 한항은 제왕 한신의 군사를 습격하여 자기의 배하로 거두었다. 한나라 5년 정월 제왕 한신을 초항으로 옮기고 합의에 수도를 두게 했다. 한신은 자기의 영지인 초나라에 들어와서 이전에 밥을 먹여주었던 빨래하던 표모를 불러서 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하양의 남창정장에게는 일백금을 주면서 말했다. 공은 소인이다. 남에게 덕을 베풀어주면서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짓가량이 밑으로 기어나가게 하여 한신에게 수모를 준 젊은이를 불러 초나라 중의로 임명하고 부하장군과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장사다. 지난 날 나에게 수모를 준 그 당시 나는 이 자리를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 자리를 죽여봤자 무슨 명분이 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의는 왕국의 군사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항왕 밑에 있다가 도망친 장군 종리말의 고향은 한신의 영지인 이려에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한신과 가까운 사이였다. 항우가 죽은 후에 한신을 의지하여 도망쳐온 것이었다. 한항 유방은 진작부터 종리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가 초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자 곧 칭령을 내려서 종리말을 잡아 보내도록 요구했다. 한신은 자기의 영지인 초나라로 처음 들어가자 영내의 각고우를 순시할 때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하게 행동했다. 한나라 6년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한항인 천자에게 상주문을 올려서 초왕 한신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고변했다. 고제, 즉 한항은 진평의 계략에 따라서 천자가 각 지방을 순행하면서 제후를 소집하기로 했다. 초나라 남쪽에 운몽이라는 곳이 있다. 사자를 보내어 제후들에게 고했다. 모두 진에 집합하라. 나는 운몽을 순행할 생각이다. 사실은 한신을 기습할 생각으로 한항 유방은 제후들을 진으로 소집했다. 이 사실은 곤 56 진승상세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나라 6년 어떤 자가 천자에게 상주문을 올려서 초왕 한신이 모반한다고 고변했다. 고제는 장군들에게 하문하자 장군들은 모두 곧 군사를 동원해서 그 자를 잡아 생매장에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제는 묵묵히 있다가 이번에는 진평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다. 진평은 한신을 토벌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다른 장군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더냐고 물었다. 천자는 장군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한신이 모반한다고 상주한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폐하의 정예부대와 초나라 군사는 어느 쪽이 강합니까? 그에게는 당할 수가 없지. 폐하의 장군 중에서 용병술이 한신보다 나은 자가 있습니까? 당할 자가 없다. 군사로 말해도 초나라 군사를 당할 수가 없고 장군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친다는 것은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로써 폐하를 위해서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전에 천자는 순행할 때 제후를 한 곳에다 소집했습니다. 남방에 운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폐하, 지금 곧 출발하셔서 운몽으로 여행하신다 하고 제후들이 진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진은 초나라 서쪽 이웃이니 천자가 제후의 침묵을 위해 여행하신다고 들으면 한신은 당연히 교회까지 마중을 할 것입니다. 한신이 맞이하러 온다면 폐하께서 그때 그 자를 체포하도록 하십시오. 힘센 자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고제는 과연 그렇겠다고 생각했다. 한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고조가 초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무렵 한신은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고조를 배활하려고 했으나 체포당하면 큰일이다 싶어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신에게 의견을 말했다. 종리말을 죽여서 한항을 배활하십시오. 한항은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집니다. 한신은 종리말을 만나서 의논했다. 종리말은 말했다. 한항이 공을 다스리고 있는 이 초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오. 한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잡아갈 생각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소. 그러나 공도 곧 따라서 망하고 말 것이오. 종리말은 이렇게 말하고 공은 장자가 아니오 하고 큰 소리로 한신을 꾸짖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한신은 자살한 종리말의 목을 가지고 진으로 가서 고조를 배활했다. 한항은 그 자리에서 무사로 하여금 한신을 결박시키고 뒤쪽의 수레에다 실어 가두었다. 한신은 말하기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군. 발빠른 토끼를 죽이고 나니 좋은 사냥개는 삼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고 나니 좋은 활은 창고에 쳐박히게 되고 적국을 모두 쳐 없애고 나면 모신은 처치하게 된다. 천하가 이제 평정되었으니 내가 가마솥에 삼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항은 한신을 되돌아보면서 말했다. 떠들지 말라. 내가 모반한다고 고변한 자가 있었다. 너의 모반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고는 한신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낙양까지 와서 죄를 사하고 한신을 초왕에서 회음후로 강등시켰다. 한신은 한항이 자기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한편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상 병이라 칭탁하고 조종의 행사에 나가지 않았다. 한신은 이런 일로 인해 항상 앙심을 품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강후 주발이나 관영 따위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신은 어느 날 번쾌 장군에게 들렀다. 번쾌는 한신을 무릎을 꿇고 맞아 대했고 또 스스로 신이란 말로 대했다. 대왕께서 어찌 몸소 신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까. 문을 나온 한신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했지만 드디어 번쾌 장군과 동렬에 서게 되었군. 한항은 어느 날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 한신과 한담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한항이 물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병력을 거느릴 역량이 있다고 보는가? 한신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겨우 10만의 병력을 거느릴 능력밖에 없습니다. 한항이 말했다. 기공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신이 답했다. 신이라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항은 웃으면서 말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자가 어째서 내게 잡힌 몸이 되었는가? 한신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군사를 거느리시는 데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장군을 지휘하는 능력은 능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이 폐하께 잡힌 이유입니다. 더욱이 폐하의 능력은 소위 말하는 하늘이 주신 능력이시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오시다. 진이가 거록의 태수로 임명되어 회움무 한신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다. 한신은 좌우를 물리치고 단둘이서 그의 손을 잡고 뜰을 거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말했다. 공은 함께 의논상대가 되어주겠는가?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네. 진이가 말했다. 장군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한신은 말했다. 공의 부임지는 천하의 정병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공은 폐하의 신임이 두터운 신하이다. 공이 모반했다는 고변이 있어도 폐하는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고변이 들어오면 그때는 폐하께서 의심을 가질 것이다. 세 번째에 이르게 되면 분노하여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신이 징벌하러 나갈 것이다. 내가 공을 위해 내부에서 일어나면 공은 천하를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진이는 평소부터 한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말했다. 삼가 말씀대로 받들겠습니다. 진나라 10년. 진이는 약속한 대로 과연 한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한안 고조는 몸소 군사를 이끌고 진이를 치러나갔다. 한신은 병이라 칭탁하고 고조를 따라 나가지 않았다. 한신은 진이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다. 상관 말고 거병하라. 나는 지금부터 공을 원조하겠노라. 한신은 곧 계획을 세워 자기의 가신들과 짜고 밤중에 조칙이 내렸다고 속이고 각 관청에 구금되어 있는 제수들을 사면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여호와 태자를 습격하려고 했다. 각자의 임무부서가 이미 결정되고 진이에게서 회답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신의 사인으로 있던 자가 한신에게 죄를 얻어서 한신이 이 자를 잡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사인의 동생 되는 자가 한신이 모반하려 한다는 것을 여호에게 고변했다. 여호는 한신을 잡으려 했으나 한신의 일당이 응하지 않을지도 모르는지라 상국 소아에게 의논했다. 그리고 고조에게서 사신이 왔다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진이는 이미 주살되었다. 라고 퍼뜨리게 했다. 제후와 여러 신하들은 모두 축하를 드리기 위해 공성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상국 소아는 한신을 속여서 말했다. 공은 지금 병중이기는 하지만 무리해서라도 참내에서 축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소. 한신은 참내했다. 여호는 무사를 시켜서 한신을 잡아 결박하고 장락궁의 종실에서 참해 죽였다. 한신은 죽기 전에 나는 괴통의 계략을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안여자에게 속은 것이 한스럽구나. 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한탄했다. 한신의 삼족은 모두 몰살당했다. 고조는 진의의 도벌을 끝내고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한신이 죽음을 당했으므로 한편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생각되어 여호에게 물었다. 신이 죽을 때 무슨 말이 없었는가. 여호가 대답했다. 신이 괴통의 계략을 쓰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고 말했소. 고조는 말했다. 그자는 제나라 세객이다. 고조는 곧 제나라에 칭명을 내려서 괴통을 잡아들이게 했다. 괴통이 잡혀오자 고조는 말했다. 내 놈이 회오무에게 모반을 일으키라고 부추긴 놈이지. 괴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실은 한신에게 신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신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아서 제 몸의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일 그 어리석은 자가 신의 계략을 채택했더라면 패하께서 어찌 그 자를 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조는 노하여 이놈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여라 라고 고함쳤다. 억울하옵니다. 부용이라니요. 내 놈은 한신에게 영모를 부추긴 놈이란 말이다. 어째서 부용이 억울하단 말인가. 일찍이 진나라 큰 동아줄이 끊어지고 작은 줄이 풀리자 산동의 일대 동란이 일어나서 진나라 왕실과 성을 달리하는 자가 서로 일어나서 까마귀 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진나라에 천자의 지위를 놓고 천하가 모두 이를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자 똑똑하고 발빠른 능력자가 먼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인 두 척의 개가 성천자인 요인금을 보고 짖었다고 해서 요인금에게 어진 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란 놈은 원래 제주인 이외의 것에는 짖어대는 법입니다. 그 당시 신이 알고 있던 것은 한신 한 사람뿐으로 폐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넓은 천하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폐하가 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단지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잡아서 가마솥에 삶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고제는 이자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하고 개통을 풀어주도록 했다. 태사공의 말 내가 회움 지방에 갔을 때 회움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한신이 한나 서민이었을 때 그의 뜻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모친이 죽었을 때에도 가세가 빈곤해서 장례조차 지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고대의 넓적한 땅에다 묘를 만들고 그 주위에 1만 호의 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가 그의 모친의 묘를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대로였다. 만일 한신이 도를 배우고 겸양을 지켜가면서 공을 뽐내지 않고 그 능력을 자만하지 않았다면 이상에 가까운 것을 실현했을 것이다. 한나라 왕실에 있어서도 그 공적은 주나라 주공, 소공, 태공 등에 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국가의 원운으로서 후세의 황실의 종묘에 배양되었을 것이다. 자기의 틀에서 벗어날 것을 힘쓰지 않고 천하가 이미 다스려진 후에 반역을 도모했다. 일족이 모두 죽음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위기 무한후 열전 위기 무한후 열전은 위기후 두영과 무한후 전분의 전기이다. 위기후 두영은 한나라 제3대 천자문제의 황후, 두태후의 친정조카이고 무한후 전분은 한나라 제4대 경제의 황후, 왕황후의 아우이다. 두 사람은 모두 황실의 외척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고 권세를 누리다가 서로 사이에 틈이 생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사기권 107 위기후 두영은 문제의 황후, 두태후의 친정조카로서 그의 부친데까지 대대로 간진 땅에서 살고 있었다. 두영은 특히 빈객을 좋아했다. 문제때 오나라 대신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했고 경제가 즉위하자 첨사가 되었다. 첨사는 황후비, 태사의 가사를 맡아보는 관직이다. 양나라 효왕은 경제의 아우로서 그의 모친인 두태후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양나라 효왕이 참내하면 그를 기회로 경제는 형제간의 우애로서 주연을 베풀곤 했다. 당시 경제는 아직 태자를 세우고 있지 않았다. 주연이 무르익으면 황제는 거침없이 말하곤 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황인은 양왕에게 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두태후는 기뻐했다. 두영은 술잔을 올려서 황제에게 권하면서 말했다. 천하는 고족해서 여신 천하입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서 황의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한나라의 약속입니다. 폐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천하를 양왕에게 전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태후는 이 일이 있은 후로 두영을 미워하게 되었다. 두영 역시 자기의 관직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병을 칭탁하고 벼슬에서 물러나왔다. 두태후가 두영의 궁중 출입증을 빼앗았으므로 참내에서 황제를 아련할 수가 없었다. 경제 3년 5초의 난이 일어났다. 황제는 황족인 유시일가와 외척인 황태후의 친정 두시일문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두영만한 현명한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두영을 다시 불러들였다. 두영은 궁중으로 들어와서 황제를 배알하고 신은 신병이 있어 도저히 인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굳이 사양했다. 이 무렵에는 두태후도 앞서 그를 소외시킨 잘못을 리우치고 있었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천안은 바야흐로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왕소는 사양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두영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황금일천근을 하사했다. 이어서 두영은 워낙 남포를 비롯하여 집에 은거에 있는 이름 있는 장수와 뛰어난 인물들의 이름을 낱낱이 들어서 황제에게 청거했다. 두영은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황금을 궁전 복도에 늘어놓고 군리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적당히 가지고 가게 해 모든 비용에 쓰게 하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는 하지 않았다. 두영은 형양군의 태수가 되어 조나라와 제나라 군사를 감시했다. 7국의 군사 즉 오, 초, 조, 교서, 교동, 제남, 치천의 7나라의 반란군이 전부 진압되자 두영은 영지를 받고 위기후로 봉함을 받았다. 이로부터 위기후 두영에게는 많은 유사와 빈객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몸을 의탁했다. 경제 당시 조정에서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조후와 위기후에게는 항상 한층 높이 대우해서 여루들도 감히 맞설여 들지 않았다. 경제 4년, 율태자를 세우고 위기후 두영을 태자의 교육담당관인 태부로 임명했다. 위기 7년에 율태자를 패했다. 위기후 두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수차 가냈으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위기후는 병을 핑계하고 관직을 사임하고 남전의 종남산 기슭에 은퇴하기를 수개월, 많은 빈객들이 와서 애써 설득했으나 아무도 그의 결심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양나라 사람 고수가 나서서 위기후를 설득하게 되었다. 장군께 부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패하이고 장군을 황실과 친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태우입니다. 지금 장군께서 태자의 태부로 있으면서 태자가 패함을 받게 되었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했고 말리려 해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병을 핑계대고 물러나와 한가롭게 조나라 미녀를 데리고 놀면서 조정에 참내하지도 않고 뜻맞는 빈객들을 상대로 세상을 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분명하게 장군 스스로가 패하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만일 패하와 태우께서 장군에 대해 노여움을 품는 일이 생긴다면 장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일족이 죄를 잃게 되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위기후는 과연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과 다름없이 참내하여 황제를 배활했다. 뒤에 도후 유사가 승상에서 해임되자 두태우는 그 후임으로 위기후를 청거했다. 그러나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태우께서는 신이 승상의 자리가 아까워서 위기후를 승상으로 임명하지 않는 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위기후라는 자는 경박해서 일을 쉽게 다루는 일이 많으므로 승상으로서의 중책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위기후를 임명하지 않고 건릉후 미간을 기용해서 승상으로 임명했다. 무한후 전부는 경제의 황후 왕황후의 친동생으로서 장릉에서 태어났다. 위기후가 이미 대장군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전부는 한낱 재랑으로 있었는데 지위도 낮았다. 전부는 위기후 두형의 집에 들락거리며 서로 사귀었으나 위기후가 베푸는 주연석에서는 아들이나 조카의 학렬처럼 행동을 했다. 경제의 만련에 이르러서야 전부는 황제의 사랑을 받아서 중대부가 되었다. 전부는 구변이 좋았고 반우와 백과설을 배웠다. 또한 누님인 왕태우는 전부는 매우 우수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었다. 경제가 죽자 그날로 태자가 죽여하고 왕태우가 섭정으로 정무를 돌봤다. 태우의 섭정에 반대하는 책동을 누르기 위해서 전부 내 빈객들이 진원한 계략이 많이 채택되었다. 전부 내 아우는 전승이다. 모두 왕태우의 아우가 되므로 경제의 후 3년에 전부는 무한후로 전승은 주양후로 봉함을 받았다. 무한후 전부는 새로운 정치를 베풀고 싶었다. 그래서 빈객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겸손했고 은사들을 청거하여 높은 자리에 앉힘으로써 위기후를 비롯하여 여러 장군과 대신들의 힘을 누르려 했다. 권원 원년의 승상 위관이 병의 악화로 인해 사임했다. 황제는 승상과 태의의 후보를 조의에 붙이려 했다. 태위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부승상을 겸하는 직책이다. 빈객의 한 사람인 적복이 무한후 전분에게 의견을 말해 깨우쳐 주었다. 위기후 두형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전부터 천하의 인재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아직은 위기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폐하께서 장군을 승상으로 임명하시려 하시거든 반드시 위기후에게 양보하십시오. 위기후가 승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로 임명될 것입니다. 승상과 태의는 삼공의 하나로서 그 직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장군은 어진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이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후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태우에게 아래여 황제에게 암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황제는 위기후를 승상에 임명하고 무한후를 태위에 임명했다. 적복은 위기후 두형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승상께서는 평소부터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바로 지금은 착한 사람들이 승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상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일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늘 승상을 비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승상께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같이 포용하신다면 황제의 총행을 오래오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곧 비방을 받게 되어 머지않아 승상의 지위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후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후와 무한후는 모두 유학을 좋아해서 유학자인 조간을 청거해서 어사대부로 왕장을 낭중령으로 임명되게 했다. 그리고 노나라 신공을 소홀에 맞이하여 명당을 세우고 여루를 각자 자기의 영토로 돌아가게 하고 관세를 폐지하고 예법에 따라서 복장제도를 제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려 했다. 또 외척인 두시일족과 황족들 중에서 행실이 좋지 못한 자를 탄핵하고 족보에서 제외시켰다. 이때 외척 중에는 연루들이 많았고 그들은 공주를 아내로 맞은 사람도 많아서 아무도 자기 영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기후와 무한후의 조치에 대해 비방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두태후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태후는 황제와 노자의 도가의 학설을 좋아했다. 그러나 위기후와 무한후 그리고 조간 왕장 등은 애써 유학을 장려해서 도가의 학설을 배적했기 때문에 두태후는 위기후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건년 2년 어사대부 조간이 정부에 관해서는 동궁 즉 두태후를 거치지 않고 나란히를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두태후는 이 일로 인해 크게 화를 내며 조간 왕장 등을 내쫓는 동시에 승상 위기후와 태위 무한후를 해임하고 백지후 허창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무강후 장청적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위기후 두형과 무한후 전분 등은 후라는 신분 그대로 은퇴해서 집에 있게 되었다. 무한후 전분은 현직에는 있지 않았으나 왕태후와의 관계로 인해 황제의 총행을 받았고 나라일에 대해 자주 의견을 말하여 채택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벼스라치들과 곤세와 이익에 쏠리는 천하의 명사들은 모두 위기후를 떠나서 무한후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무한후 전분은 날이 갈수록 새도를 휘두르게 되었다. 권원 6년에 두태후가 서거했다. 승상 허창과 어사대부 장청적은 두태후의 장례 절차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후임으로 무한후 전분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대산홍 한안국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천하 사람들과 군국의 영주들은 더더욱 무한후에게로 모여들었다. 무한후 전분은 인물이나 풍채는 형편이 없는 자였으나 매우 거만하고 또 뽐내고 있었다. 제후나 왕들은 대개 나이가 많은 자들이 많은데 즉위 초인 황제는 춘추가 아직 젊어서 미래가 창창하다. 나는 황실과 친척관계가 있으니 승상이 된 이상은 여러 제후와 왕들을 예법에 따라서 사정없이 내리누리지 않는다면 천하가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승상 무한후 전분이 참례에서 정무를 상주할 경우 자리에 앉아서 온정일 황제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가 상주한 말은 거의 다 들어주었다. 또 사람을 청가할 경우에도 때로는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자가 이량 녹봉 2천석의 고간으로 발탁되는 수도 있을 정도로 승상의 권력이 황제와 뒤바뀐 듯한 감이 있었다. 한 번은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경이 관리로 임명하고 싶은 자는 이제 전부 다 끝났는가? 나도 관리로 임명하고 싶은 자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무한후가 고공의 땅을 얻어서 자기의 저택을 넓히려고 청한 적이 있었다. 이때 황제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경은 어째 무기고까지 취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가? 그 후부터 무한후는 다소 조심하고 지나친 행동은 삼각에 되었다. 언젠가 승상 무한후는 손님을 초청해서 술을 마셨다. 그때 자기 형인 가푸 신을 남향한 아랫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윗자리인 동양으로 앉았다. 한나라 승상은 대단히 존귀한 신분이다.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정으로 인해 좀비의 순서를 굽힐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 후부터 무한후는 점점 교만하게 되고 그가 지은 저택은 장안의 어느 저택보다도 가장 훌륭했다. 장원은 가장 비옥한 토지를 점유하고 각 고을에서 특산물과 교묘한 기물을 팔러 오는 자가 길을 메울 정도였다. 전당에는 종북을 늘어서 달고 천자의 깃발을 모방한 곡전을 세워두었으며 또 후방에 있는 부녀는 수백 명을 헤아릴 정도였고 금, 은, 주옥, 개, 말 등 혹은 애완품 등을 헌상하는 제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편 위기후 두영은 두태우라는 지주를 잃고 황제와는 점점 소외되어 임명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권세도 잃게 되었다. 빈객들도 점차 그의 주위에서 떨어져 나가고 뿐만 아니라 건방진 태도로 나오고 있었다. 다만 관장군만이 전과 같이 우정을 벌이지 않고 있었다. 위기후는 매일 말없이 시리에 차 있었으나 관장군만은 후하게 대우했다. 관장군 부는 영음사람이다. 그의 부친 관맹은 일찍이 영음후 영의 사인이 되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관영의 추천으로 녹봉 이천석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관시라는 성으로 고쳐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서 관맹으로 행세했던 것이다.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관영의 아들인 영음후 관하가 장군으로서 태위주하부에게 예속되자 관맹은 교위로 임명해 줄 것을 청했다. 아들 관부는 천인부대의 대장으로 그의 부친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태위는 처음 관맹이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해서 그의 종군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영음후의 청이 간절했기 때문에 겨우 승낙을 한 것이다. 관맹은 그것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일부러 적의 견고한 진지를 골라서 공격하곤 했는데 오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군법에 의하면 부자가 함께 종군할 경우 어느 쪽이든 한쪽이 전사하게 되면 남은 한쪽은 그의 유해와 함께 집에 돌아가도 좋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유체를 호성하여 귀향하기를 거절하고 분연한 기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왕이나 아니면 적장의 목을 베어서 부친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 다음 관부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다음 부대 안에 장사들 가운데 평소에 친교가 있고 기운 찬 자를 모집했더니 함께 가기를 청하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막상 진문을 나서자 감히 나아가려는 자가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의 장사와 관부를 따라 종군했던 집안하인 열 명만이 관부를 따라서 오나라 본진까지 달려들어갔을 뿐이었다. 마침내는 오나라 장군이 있는 본진까지 뚫고 들어가서 적병 수십 명을 살상했으나 그 이상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말을 돌려 한나라 진지로 도망쳐왔다. 이 싸움에서 관부는 하인 전부를 잃고 장사 한 사람과 함께 돌아왔을 뿐이다. 관부 자신도 십여 군대나 큰 부상을 입었다. 때마침 귀중한 좋은 약에 있어서 죽지는 않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상처가 조금 아물고 나아지자 또다시 장군에게 청했다. 저는 이제 오나라 군사의 진지 내부를 더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한 번만 더 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장군은 이를 용감하다고 생각은 했으나 관부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태희에게 상의했다. 태희 역시 굳이 말렸다. 오나라가 격파되었다. 관부의 용맹한 이름은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영웅후가 이를 황제에게 상주한 결과 황제는 관부를 중랑장으로 임명했다. 수개월 후에 관부는 법에 조촉되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는 수도 장안의 집에서 한가히 놀며 지냈다. 장안의 유지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 경제 때 와서 그는 대의 대신이 되었다. 경제가 죽고 금상 즉 무죄가 주기할 당시만 해도 회양은 천하의 요충지로서 강력한 정병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관부를 회양태수로 승진 전보했다. 권원 원년 관부는 궁중으로 들어와서 태복으로 임명되었다. 권원 2년 어느 날 그는 장낙궁의 위위 두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두보가 하는 행동이 예법에 벗어났다고 두보를 두들긴 일이 일어났다. 두보는 두태우의 친정동생이다. 이 때문에 황제는 혹시 태우가 간부를 처형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그를 연나라 대신으로 전임시켰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간부는 법에 조촉되어 벼슬에서 물러나와 장안의 집에서 놀게 되었다. 관부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또 주사가 심했다. 누구에게도 아첨하기를 싫어했다. 특히 권세가 있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문이 좋고 세도가 있는 기족들에 대해 예절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경멸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일수록 한층 더 공경하고 그들과 동동한 위치에서 서로 사귀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를 축혀올리곤 했기 때문에 그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관부는 학문에는 흥미가 없고 협기가 있어서 일단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켰다. 그가 교제하고 있는 상대는 대개가 힘께나 쓰는 호골들이거나 간지에 뛰어난 교활한 자의 두목들이었다. 집에는 수천만금에 달하는 재산을 모아두어서 식객이 팔구십 명이나 되었다. 그는 저수지와 전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일가들과 빈객들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영천 지방에서 거칠게 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울 아이들 사이에 이런 동료가 불려졌다. 영천의 물이 맑으면 관신의 집안은 안태하지. 영천의 물이 흐려지면 관신의 집안은 목숨을 잃네. 관부는 집에서 할일 없이 놀고 있었지만 재산만은 많았다. 그러나 권세를 잃은 뒤에는 경상이나 시중과 빈객들은 점점 멀어져갔다. 한편 위기후 역시 권세를 잃은 뒤로는 관부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다가 발을 끊고만 사람들을 모조리 끊어버리려고 했다. 관부 역시 위기후를 의지하여 제후와 황족들과 교제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사귀는 모습은 마치 부자 사이 같았고 서로가 뜻이 맞아 떨어질 줄 몰라했다.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것을 애석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때 관부가 상중에 있을 때 승상 무한우 전분의 저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승상은 지나치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관부와 함께 위기후를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관부가 상중이시구려. 그러자 관부가 말했다. 승상께서 다행히도 위기후를 방문하실 의향이시라면 제가 상중이라 해서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후에게 말씀드려서 접대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상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 방문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무한우는 그렇게 함하고 승낙했다. 관부는 무한우가 말한 그대로 위기후에게 전했다. 위기후는 그의 부인과 함께 쇠고기와 술을 사서 보태고 밤부터 새벽까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벽부터 아침에 걸려서 접대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날이 셀 무렵 가령에게 문에 서 있다가 무한우를 맞이하도록 일렀다. 그런데 한낮이 되어도 승상은 오지 않았다. 위기후가 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상께서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관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상중인데도 그것을 상관 않고 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로고는 마차에 올라 몸소 승상을 맞이하러 갔다. 그런데 승상 무한우는 그저 지나는 말로 어제 간부에게 한마디 승낙한 데 불과했을 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간부가 대문에 도착했을 때 승상은 아직 자고 있었다. 관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승상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어제 다행히도 위기후를 방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기후께서는 부부가 함께 접대 준비를 끝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도 드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우는 매우 놀라면서 사과했다. 나는 어제 술이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 약속을 깜빡 잊고 있었구려. 그로고는 마차에 오르기는 했으나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늑장만 부리고 있었다. 관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참고 있었다. 위기후의 집에서 버린 주연이 무르익었을 때 관부는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그러면서 승상에게도 추라고 권했으나 승상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관부는 앉은 자리에서 예가 아닌 말로 고함을 질렀다. 위기후는 관부의 겨드랑이를 껴안아서 자리에서 일으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승상에게 사과했다. 승상은 마침내 밤중까지 술을 마시고 흥겹게 놀다가 돌아갔다. 그 후 승상 전부는 적복을 보내어 장안의 남쪽에 있는 위기후의 밭을 달라고 청해왔다. 위기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늙은이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데 승상이란 자는 존귀한 신분이시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등대고 남의 밭을 빼앗겠다는 건가. 위기후는 크게 책망하면서 승낙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관부도 화를 내면서 적복을 나물았다. 적복은 무한우와 위기후 두 사람 사이가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적당하게 꾸며서 승상에게 사간말을 했다. 위기후는 연만하여 머지않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기후와 간부가 화를 내면서 밭을 거절했다는 말이 무한우의 귀에 들어오자 그도 화를 내면서 말했다. 위기후의 자식놈이 살인한 일이 있어서 사형에 처할 것을 내가 구해준 적이 있다. 또 내가 위기후를 모시고 있었던 그때에는 나는 그가 시키는 어떤 일이라도 거역한 적이 없었다. 그까지 밭 몇 경을 가지고 그걸 아낀단 말인가. 그건 그렇고 간부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아닌가. 두 번 다시 밭 같은 걸 달라는가 두고 보라지. 무한우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위기후와 간부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원강 4년 봄 승상 무한우 전부는 황제에게 이렇게 상주했다. 간부의 집은 영천에 있습니다만 그는 횡포가 심하고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토록 해 주십시오. 황제는 말했다. 그런 건 승상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새삼 청원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한편 간부도 승상의 숨은 비밀스러운 부정행위, 부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이며 회남왕에게 뇌물을 받고 함께 비밀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을 손에 쥐고 버티었다. 그래서 양쪽 집 빈객들이 그들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한 결과 서로 화해가 되었다. 그해 여름 승상은 연왕의 왕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태후의 조칙이 내리고 여루와 황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를 드렸다. 위기후는 간부의 집에 들러서 그와 함께 가기를 청했으나 간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 저는 술자리에서 자주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승상에게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승상과 저 사이는 틈이 벌어져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위기후가 말했다. 그 일이라면 벌써 해결된 일이 아닌가. 두 사람은 억지로 동행하게 되었다. 술자리가 한참 무르익었을 무렵 무한우가 일어서서 장수의 축배를 들었다. 모인 사람들은 방석에서 벗어나서 부폭하고 경의를 표했다. 조금 있다 이번에는 위기후가 축배를 들었으나 그와 옛 정분이 있는 몇 사람만이 방석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할 뿐 다른 사람은 한쪽 무릎만 굽히는 약식의 예로 써 있다. 이 꼴을 본 간부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곧 일어서서 술잔을 돌리면서 무한우의 자리에까지 왔다. 무한우는 방석에 앉은 채로 한 다리만 굽히고서 말했다. 이렇게 가득 부으면 다 마실 수가 없는데 간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웃음을 띄우면서 술잔을 권했다. 승상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쭉 들이키십시오. 무한우는 순순히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술잔을 돌려서 임효우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임효우는 마침 정부식과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는 중이라서 그 역시 방석에서 일어나 잔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관부는 더 이상 분을 참을 길이 없어 임효우를 향해 고함을 퍼부었다. 당신은 평소에는 정부식 따위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자라고 헐뜯고 있더니 오늘은 연장자가 축배를 드는데도 안여자처럼 소금거리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무한우가 간부에게 말했다. 정부식과 이강장군 두 분은 태우궁 동궁과 황제궁 서궁의 위위로 같은 직위에 있다. 지금 정장군에게 수모를 주고 있는 관부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이장군의 처지를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단 말인가. 관부는 대꾸에서 말했다. 오늘은 목이 달아나고 가슴에 구멍이 뚫리거나 마음대로 하시오. 정 이 따위를 알게 뭐람.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서 측간에 가는 채 하고 슬금슬금 피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위기후도 돌아가려고 관부를 손짓해서 불렀다. 그러나 무한우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게 내가 관부를 너무 귀여워한 보답이군. 이렇게 말하고 부하기병을 불러서 관부를 붙들어 두도록 했다. 관부는 나가고 싶었으나 나갈 수가 없었다. 이때 적복이 일어서서 관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는 관부의 목덜미를 누르면서 사과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관부는 더욱 성을 내면서 사과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무한우는 기병을 손짓해 불러서 관부를 결박해 하여 관영 숙소에 가두게 한 다음 장사를 불러서 말했다. 오늘은 황족들을 초청했고 또 조치까지 내렸다. 그리고 관부가 술자리에서 행패한 것은 조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탄핵하고 거실에다 가두게 했다. 마침내는 관부가 과거에 한 일까지 낱낱이 조사하게 되어 관리들은 담당별로 조를 짜서 관부의 일족을 모두 잡았다. 저작거리에서 처형하는 죄를 적용시키려 했다. 위기훈은 자기가 간부를 데리고 간 탓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크게 뉘우치며 자금을 마련하여 빈객을 사이에 넣고 관부의 구명운동을 했으나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 무한우의 배하에 있는 관리들은 모두 그의 손발이 되어 정보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시일족은 모두 도망쳐서 몸을 숨겼다. 관부는 구금되어 있는 몸이라서 무한우의 부정사실을 고발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다. 위기훈은 있는 힘을 다해서 관부를 구하려고 애쓰며 뛰어다녔다. 그때 그의 부인이 위기훈에게 충고의 말을 했다. 관장군은 승상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시고 태우의 집안에 대해 맞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훈은 말했다. 후라는 자기는 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오. 나 스스로 버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은 조금도 없소. 그러나 관중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모렴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소. 위기훈은 가인의 눈을 피해 황제에게 몰래 상주문을 올렸다. 곧 부름이 있자 참내하여 황제를 배하라고 관부가 일시 술에 취한 끝에 저지른 일로 굳이 처형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뜻을 소상하게 올렸다. 황제는 과연 그러리라는 생각을 하고 위기훈에게 식사까지 내리고서는 말했다. 동궁의 정청에 가서 흑백을 가려보자. 그래서 동궁의 정청으로 간 위기훈은 관부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가 술에 지나치게 취한 나머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도 승상은 다른 일과 결부시켜서 억지로 죄를 덮어씌어 올가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한우는 무한우대로 간부의 행위는 방자하고 일륜에 어긋난 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무한우가 말했다. 천안은 다행히도 지금 무사태평하고 신은 외척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음악과 개화 말, 정원, 집들이고 즐기는 것은 가기, 배우, 그리고 정교한 공장뿐입니다. 그런데 위기후와 간부는 밤낮으로 천하의 호골 장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의논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천하의 정치를 비방하고 천상을 점치지 않으면 땅에다 줄을 긋고 작전을 말하고 동서 두 궁의 동정을 살피고 천하의 동난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큰 공을 세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런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신은 위기후가 하고 있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제는 조신들에게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오른가를 함훈했다. 어사대부 한안국이 말했다. 위기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관부의 아비는 싸움터에서 전사했고 관부 자신도 직접 창을 들고 예측할 수 없는 오나라 진중으로 달려들어가서 몸에 수십 군데나 되는 상처를 입고 그 이름을 삼군에 떨쳤다. 이야말로 참으로 천하의 장사다. 특별히 큰 악한 일을 범한 것도 아니며 단지 술잔을 주고받다가 일어난 사소한 다툼이다. 그런데 다른 잘못까지 들추어내서 처형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위기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또 한편 승상 무한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부는 불량한 건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자기 집에 거만의 불을 쌓고 영천에서 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우리 황실을 업신여기고 또 고륙을 모독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가지가 둠치보다 크고 종아리가 넓적다리보다 크다는 것이다. 부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찢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승상의 말씀 또한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황제 폐하의 성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작도의 그 밥은 위기후가 옳다고 말했고 내사 정당시는 처음은 위기후가 옳다고 하다가 나중에 뒷말을 확실하게 맺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황제는 내사 정당 씨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경은 평소에는 위기후와 무한후에 대해 곧잘 장단점을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에서는 목을 움츠리고 멍에 매인 망아지처럼 굴고 있단 말인가. 나는 모조리 목을 쳐버리고 싶다. 그러고는 곧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황태우에게 수라를 올렸다. 황태우도 이미 사람을 시켜서 형편을 탐지하고 있었다. 황제는 사실을 소상하게 태우에게 보고했다. 태우는 화를 내어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지금에도 모두가 내 동생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만일 내일이라도 내가 죽게 된다면 그를 생선이나 고기처럼 요리해버리지 않겠소? 그리고 폐하도 돌장승처럼 죽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가 있겠소? 지금 저들은 폐하가 건재하고 있는데도 저 모양으로 흔들거리고 있으니 아무 술모가 없소. 만일에 황제가 세상을 뜨는 일이 생긴다면 저치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자가 있겠소? 황제는 사과에서 말했다. 미기우나 무한우는 어느 쪽이나 우리 황실의 외척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조의를 열어서 흑백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개 옥리의 손에서 결정될 뿐입니다. 이때 낭중령 석근이 황제를 대신해서 두 사람의 문제를 조리있게 설명했다. 무한우는 궁전에서 퇴출하여 지거문을 나서자 어사대부를 불러 수레에 태운 다음 화를 내면서 말했다. 어사대부 한안국과 더불어 나이 먹은 대머리 늙은이를 해치울 생각이었는데 어째서 지구멍에서 대가리를 내민 지처럼 양쪽의 기미만 살피는 거요? 어사대부 한안국은 잠시 침묵하고 생각하다가 승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어째서 자중하시지 않습니까? 대체로 위기우가 승상을 비난했을 때 승상께서는 마땅히 관을 벗고 인수를 끌러서 폐하에게 바치며 신은 황실의 외척인 까닭으로 요행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그런 인재가 못됩니다. 위기우가 하는 말은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라고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폐하께서는 승상께 교명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상히 여기실 것이고 승상을 해임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위기우는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문을 닫아 걸고 들어앉아서 혀를 깨물고라도 자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승상을 헐뜯자 승상도 남을 헐뜯었습니다. 마치 장사치나 안여자가 말다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별 없는 일이 있을까요? 무한우는 자기의 무례했음을 사과하고 말했다.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조급한 나머지 미처 그런 깨를 쓸 여유가 없었어. 황제는 위기우가 간부에 대해 올린 말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덜어있자 황제를 속였다는 죄로 어사에게 조서를 받게 한 뒤 문책 탄핵하고 도사공의 옥에 가두게 했다. 위기우는 경제 때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일일이 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황제의 유조를 받은 일이 있었다. 위기우가 옥에 갇히게 되자 관부의 죄로 그의 일조에까지 화가 미치게 되고 사태는 날로 급박해 갔다. 그러나 조정의 여러 중신들은 모두 누구 한 사람 황제에게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위기우는 그의 조카를 시켜서 유조에 글을 올려 한 번 더 배활하기를 청했다. 그 글은 황제에게 올려졌다. 글이 올라오자 황제는 상서를 조사해 보게 했으나 그 같은 유조를 위기우에게 내렸다는 기록이 없었다. 조서는 위기우의 집에만 간직되어 있었고 가령이 봉인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위기우는 조서를 유조한 재는 효수형에 해당한다는 탄핵을 당했다. 원강 5년 10월에 관부와 그의 일족들의 처형이 끝났다. 위기우는 한참 후에야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격분하여 신경통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식사도 끊고 굶어죽으려 했다. 그때 황제께서 위기우를 죽일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음식을 들고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위기우를 죽이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을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위기우는 12월 금음 날 판결이 내려져서 위성의 저작거리에서 처형되었다. 그 이듬해 봄 무한우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 그는 단지 잘못했다 잘못했다 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용서를 빚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무한우의 가족들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무당을 불러서 굳거리를 했다. 무당은 위기우가 간부와 함께 무한우 옆에 붙어서 무한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우도 죽었다. 그의 아들 염이 뒤를 이었다. 원삭 3년 무한우 염은 첨유를 잇고 궁중에 참내한 혐의로 불경죄에 걸려 영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회남왕 유안이 반역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했다. 회남왕이 전에 조정에 참내한 일이 있는데 당시 태의였던 무한우 전부는 그때 회남왕을 패상까지 마중하러 가서 이런 말을 했었다. 황제의 뒤를 이을 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누구보다도 현명하시고 더구나 고조의 손자이십니다. 만일 폐하께서 붕호하신다면 대왕께서 뒤를 잇지 않고 다른 누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회남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황금과 재물을 후하게 보냈었다. 황제는 위기우가 살아있을 당시부터 무한우를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바로 보지 않았으나 다만 태우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대로 대우하고 있었다. 회남왕이 무한우에게 황금을 선물했다는 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무한우가 살아있었다면 멸족의 화를 당했을 것이다. 태사공의 말 위기우와 무한우는 모두가 황실의 외척인 관계로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관부는 그의 과감한 행동이 인정되어 유명하게 되었다. 위기우가 쓰이게 된 것은 오 초 칠국의 난이 계기가 된 때문이고 무한우가 고귀한 자리에 뛰어오르게 된 것은 천자와 태우 때 그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기우는 권력이 두태우에게서 왕태우로 올마간 시세의 변천을 파악하지 못했고 관부는 학문이 없는 데다 너무 뽐내게 되어 이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화를 빚어내고 있었다. 무한우는 고귀한 신분을 믿고 새도를 부려서 단지 술자리에서 생긴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그 훌륭한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화가 났다고 해서 노여움을 남에게 옮겨서 부딪히면 내 명도 길지 못하다.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거나 존경하지 않고 마침내는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아 애석한 것이다. 화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만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장군 열전 이장군 열전은 주인공 비장군 이장의 전기이다. 그는 대단 무쌍함과 비할 수 없는 궁술로서 북쪽 변방 오랑캐를 떨게 만들었다. 그는 적을 만나서는 용감했고 부하에게는 인자했고 호령이 번잡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 장병들은 신복했다. 그런데도 칠십여 회에 이르는 그의 전공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동경하던 제후도 헛꿈이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불운의 장군이다. 이광 장군은 농서군 성기 사람이다. 그의 선조에는 연나라 태자단을 추격해서 죽인 진나라 때 장군 이신이 있다. 이시 집안은 본시 괴리에서 살았는데 대대로 궁술로 유명한 집안이다. 문제 14년에 북쪽 흉로의 대군이 소관으로 침입해왔다. 이광은 양가의 자재라서 흉로 정벌에 종군했는데 기사의 능에서 적병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아 그 공으로 인해 한나라 중랑으로 임명되었다. 이광의 종제 이채도 낭이 되었다. 두 사람 다 무기상시로 보직되어 복록 800석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항상 황제의 행행에 수행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돌격하여 처부수고 적의 요새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또 사나운 맹수와 맞붙어 싸워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문제가 이렇게 말했다. 애석하구나. 그대들은 때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그대들이 만일 고조시대에 있었더라면 1만 호의 제우쯤 문제도 아니었을 것인데 경제가 주기하자 이광은 농서군의 도의로 있다가 다시 기랑장으로 발탁되었다.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광은 효기 도의로서 태위 조화부를 따라 5초의 군사를 쳐서 적장의 군기를 빼앗고 창읍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 임명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양왕이 이광에게 장군의 인수를 내린 것을 이유로 개선 후 상을 받지 못하고 상곡군의 태수로 자천되었다. 이때 상곡당에서는 날마다 흉노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전속국의 공손공사는 울면서 황제에게 주상했다. 이광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능력을 자부하여 쉬지 않고 흉노와 싸우고 있는데 이대로 상곡에 두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황제는 이광을 상군의 태수로 전임시켰다. 이후 이광은 변방에 있는 여러 군의 태수로 전전하다가 다시 상군으로 전임되었다. 일찍이 농서, 북지, 안문, 대, 운중의 여러 군의 태수를 지냈었는데 언제나 모두 그에 분전하는 모습이 평판이 되었다. 흉노가 상군으로 대거 침입해 왔을 때였다. 황제는 한나라 군사의 군율을 단속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황간 중기인을 이광의 진영으로 파견했다. 하루는 중기인이 기병 수십기를 거느리고 본대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중에 흉노병 세 사람을 발견했다. 중기인은 작은 수라고 약보고 공격했다. 세 흉노병은 되돌아와서 활을 쏘아 중기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데리고 간 기병은 몰살당할 뻔했다. 중기인은 놀라서 이광의 진지로 도망쳐왔다. 이광은 그건 아마 독수리를 쏘는 활의 명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곧장 기병 일벽기를 따르게 하여 세 사람의 흉노병이 있는 곳으로 말을 달려서 추격했다. 세 흉노병은 중기인과의 교전에서 말을 잃어버리고 걸어서 달아나고 있었는데 추적하기를 수십 미 이광은 부하 기병을 좌우로 새의 날개처럼 버린 진영을 취하게 하고 자신이 그 세 흉노병을 쏘아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과연 그들은 독수리를 잡는 자들이었다. 잡은 흉노병을 묶어 말에 태우고 진지로 돌아오려고 말을 타고 적진 쪽을 바라다 보니 수천명의 흉노 기병이 보였다. 흉노는 이광의 기병 수가 적은 것을 보고 자기들을 유인하러 온 기병인 줄 질에 짐작하고 모두 놀라서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치고 한나라 군의 동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광의 부하 기병 일백기는 모두 크게 겁을 내어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광은 이렇게 영을 내렸다. 우리는 한나라 분진에서 수십 리나 떨어져 있다. 지금 이런 일백기 정도로 도망친다면 흉노는 우리를 추격해와서 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당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흉노는 필시 대군을 끼고 있는 유인병으로 알고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광은 부하 기병들에게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호령했다. 그리고 흉노의 진지 앞 이리쯤 지점에서 멈추게 하고 다시 명령을 내렸다. 모두 말해서 내려서 안장을 풀어라. 이에 부하들이 일제히 물었다. 오랑캐들은 그 수가 많습니다. 또한 지척에 있습니다. 만약에 급습을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광은 말했다. 저 오랑캐들은 우리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안장을 풀어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유인하러 온 군사라는 것을 더욱 믿게 하는 것이다. 과연 흉노는 끝내 공격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백마를 탄 흉노의 대장 같은 자가 그들이 포진한 진영 밖으로 나와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광은 십여기 가량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달려가서 백마를 탄 흉노의 대장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되돌아와서는 말 한 장을 풀고 병사들에게 말을 자유로이 한 다음 누워서 쉬도록 했다. 이때 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흉노는 이광의 군사를 의심하고 습격하려 들지 않았다. 밤중이 되자 오랑캐들은 그 근방에 숨어있는 한나라 복병이 야음을 타고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모두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이광은 새벽에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왔다. 본진에서는 이광의 행방을 몰라서 뒤를 쫓아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후 별일 없이 지내다가 경제가 죽고 무죄가 즉위했다. 무죄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 이광을 명장으로 청거했으므로 이광은 상군 태수로서 미왕궁의 위의를 겸하게 되었다. 이때는 정부식도 장락국의 위의였다. 무죄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 이광을 명장으로 청거했으므로 이광은 상군 태수로서 천자의 어궁의 위의를 겸하게 되었다. 이때는 정부식도 태후의 어궁의 위의였다. 정부식은 원래 이광과 마찬가지로 변방의 군의 태수로서 흉노 작전에 종사한 장군이다. 이광은 오랑키를 치러 나갈 때 행군의 대오나 진영을 짜는 일도 없고 물이나 풀이 좋은 곳을 골라 주둔하고 야영하기도 하며 각자 자유로의 행동을 취하게 했다. 조두를 두들겨서 스스로 야경을 하지도 않았고 본진에서는 군무관계 서류 작성 사물을 간소하게 했다. 그러나 척후를 멀리까지 보내고 있어서 적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일이 없었다. 한편 정부식은 부대 편성, 대오, 수경을 규정대로 하고 밤에는 조두를 두들겨서 경비를 했다. 군의 서류 작성을 하는 사리들은 밤을 새우기 일수였고 군사들은 만족하게 휴식을 취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적의 습격을 받아 피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정부식은 이렇게 말했다. 이광의 군율은 극히 간편하지만 오랑키의 급습을 받게 되면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절들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모두 이광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우리의 군율은 엄격하기는 하지만 오랑키에게 공격당해도 걱정이 없다. 당시 한나라 변방 고울에서 이광, 정부식은 모두 명장이었다. 그러나 흉노는 이광의 지략을 겁냈으며 사졸들 또한 이광의 밑에 있기를 좋아하고 정부식의 밑에 있는 것은 싫어했다. 정부식은 경제 때 황제에게 거침없이 자주 가냈으므로 태중대부가 되었다. 그의 사람 됨은 청렴 정직하고 규칙이나 법령을 잘 지켰다. 그 후 한나라는 마읍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기로 하여 흉노왕 선우를 유인했었다. 한나라에서는 대군을 마읍 가까운 골짜기에다 숨겨두었다. 이때 이광은 효기 장군으로서 호군 장군 한안국의 지휘하에 소속되었다. 그때 그 계략을 눈치챈 선우가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기 때문에 한나라 군사는 공을 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 후 4년 청강 6년에 이광은 위위로서 장군이 되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안문에서 출진했다. 그러나 흉노의 대군을 만나 패전하고 이광 자신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선우는 전부터 이광이 명장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이광을 사로잡아오라는 엄명을 내리고 있었다. 흉노의 기병이 이광을 사로잡았는데 이광은 그때 부상을 입고 또 병들어 있었다. 흉노는 두필의 말 사이에 광주리를 달아 그 안에 이광을 눕혀서 시별이 되는 선우의 본진으로 행군했다. 이광은 죽은 채 하고 누워 있었는데 견눈질로 옆을 보니 흉노의 소년이 준말을 타고 있었다. 이광은 광주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그 말에 뛰어오르며 흉노 소년을 밀어뜨리고 활을 빼앗았다. 그리고 말에다 활을 채찍으로 휘두르며 남쪽으로 달리기를 수십리 살아남은 한나라 패잔병을 모아서 겨우 국경 안으로 돌아왔다. 흉노도 기병 수백기로 이광을 추격해왔으나 이광은 흉노 소년에게서 빼앗은 활로 추격해오는 흉노병을 쏘아죽이고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광이 한나라로 돌아오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이광을 형옥간에 넘겨 문척해했다. 형옥간은 이광이 잃은 병력이 많고 또 흉노에게 생포된 죄로 참수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광은 속재금을 물고 평민이 되어 수년간 집에서 쉬고 있었다. 영웅 후의 손자 광광과 함께 남전의 남산기슥에서 살면서 좋아하는 사냥으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이광은 종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외출하여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올랐다. 폐릉의 정까지 왔을 때 폐릉의 정의가 술에 취하여 이광을 꾸지두면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 이광의 종자가 말했다. 이분은 전 장군이신 이 장군이시오. 그러자 정의는 지금 현직 장군이라도 야간 통행은 금지되어 있다. 하물며 퇴직한 장군이야 하고는 이광을 가지 못하게 하여 하룻밤 정에 유치했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안 되어 흉로가 침입해왔다. 흉로는 요소군의 태수를 살해하고 한 장군의 부대를 처부수었다. 한 장군은 그 책임으로 우북평의 태수로 자천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다. 황제는 이광을 다시 불러서 우북평의 태수로 임명했다. 이광은 곧 황제에게 청하여 폐릉의 정의를 잡아올려 목 베어 죽였다. 이광이 우북평에 있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흉로는 이광을 한나라 비장군이라 별명해 부르며 몇 년 동안 그를 피해 우북평에는 결코 침입하려 들지 않았다. 어느 때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풀섭해 있는 돌을 호랑이로 잘못 보고 활을 쏘았는데 활촉이 돌을 파고 들어갔다. 자세히 살펴보니 돌이었으므로 이광은 한 번 더 활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몇 번을 쏘아도 돌에 꽂히지 않는 것이었다. 이광은 자기 임지의 고울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반드시 손수 나가서 쏘기를 일삼았다. 우북평에 있을 때 한 번은 호랑이를 쏘았더니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달려들어 이광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이광은 결국 호랑이를 쏘아 잡았다. 이광의 사람 됨은 청렴하고 정직했다. 위에서 내리는 하사금은 그대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음식은 사병들과 같은 것을 먹었다. 이광은 죽을 때까지 40년 가까이 2천석의 녹봉을 받았으나 집에는 여분의 재산이 없었다. 그래도 재물에 대해서는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이광은 날 때부터 키가 크고 원숭이처럼 팔이 길었다. 그가 활을 잘 쏜 것도 타고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활을 배운 아들이나 손자 혹은 남들은 이광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이광은 입이 뜨고 과묵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땅바닥에다 줄을 그어 진영을 표시하고 또 땅이 넓고 좁은 것을 재어서 표적을 만들었고 활쏘기 시합을 할 때에는 벌쥘를 먹이곤 했다. 이처럼 활 쏘는 침이 단 한 가지를 낙으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광은 군사를 인솔할 때 식수와 물자가 결핍된 사막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면 물을 보아도 군졸들이 모두 물을 다 마신 후가 아니면 물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군졸들이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식사를 했다. 이렇듯 관대하고 엄격하지 않고 인자했으므로 군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해 주었다. 그가 활을 쏠 경우에는 적이 다가와도 거리가 수십 보안이 아니거나 혹은 맞지 않을 듯하면 결코 쏘는 법이 없었다. 일단 활을 쏘게 되면 반드시 활시의 소리와 동시에 적이 쓰러졌다. 그 때문에 그의 부하 장병들은 자주 공경을 당하곤 했고 그가 맹수를 쏠 때에도 자주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얼마 후에 석권이 죽었다. 황제는 이광을 불러서 석권을 대신하여 낭중령으로 임명했다. 원상 6년에 이광은 다시 후장군이 되어 대장군 위청 아래에 소속되었다. 흉노정벌은 대개 정량에서 출격했다. 여러 장수들 중에는 적을 죽인 머리수나 포로로 잡은 수가 법에 정한 기준에 차면 그 공적에 따라서 후로 봉함을 받았는데 이광의 군사 중에는 그러한 공을 세운 자가 없었다. 이광은 낭중령으로서 기병 4천기를 이끌고 우북평에서 흉노를 정벌하러 출격했다. 박마우 장건도 기병 1만기를 이끌고 와서 이광과 함께 정벌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길로 진격하기를 수백 미 흉노의 자연왕이 기병 4만을 이끌고 와서 이광을 포위했다. 이광의 군사들은 모두 겁을 내었다. 이광은 그의 아들 감을 시켜서 적군 속으로 말을 달리게 했다. 감은 겨우 수십기의 부하와 함께 말을 달려 흉노의 기병 사이를 돌파해서 적을 좌우로 갈라놓고 돌아와 이광에게 보고했다. 오랑캐 무리는 별것 아닙니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안심했다. 이광은 둥근 원형의 진을 만들어 바깥쪽을 향하게 하는 태세를 취하게 했다. 흉노가 맹렬하게 내다라오며 화살을 소낙비처럼 퍼부었다. 이광의 군사는 화살도 다 떨어지고 또 전사자도 반을 넘었다. 이광은 군사들에게 활을 한껏 겨누되 쏘지는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대왕이라는 큰 활로 적의 비장 및 그 밖의 몇 사람을 쏴서 죽였다. 그때야 흉노는 약간 주충거렸다. 날이 거의 저물어가자 군리나 병사들은 모두 얼굴빛을 잃을 정도로 질렸으나 이광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를 정돈하고 격려했다. 군중의 여러 장병들은 이때부터 그의 용기를 믿게 되었다. 그 이튿날 다시 접전이 벌어졌을 때 방망 후 장건의 군사도 도착했다. 흉노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갔으나 한나라 군사는 지쳐서 추격할 수도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광의 부대는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피로해서 지쳐있었다.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자 한나라 군법에 비추어서 방망 후 장건은 예정시기보다 늦게 간 것으로 사형죄에 해당했으나 속죄금을 물고 평민으로 떨어졌다. 이광은 공과 죄가 반반이라 해서 은상은 없었다. 처음에 이광의 종재 이체는 이광과 함께 문제를 모셨었다. 경제 때는 공을 세워서 이천석으로 승진했다. 무죄 때에는 대의 상이 되어 원사 5년에는 경거장군으로서 대장군을 따라서 흉노 우현왕을 쳤다. 이때 공로가 있고 법의 규정에 맞았으므로 나간 후로 봉함을 받았다. 다시 원수 2년에는 공소농의 후임으로 승상이 되었다. 이체의 인품은 하의 중간쯤으로 그의 명성은 이광에 비해 훨씬 못 미쳤다. 그런데도 이광은 자기나 봉읍을 얻지 못한 채 관인은 겨우 구경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체는 여루가 되고 위계는 삼공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광의 군리나 사졸들 중에서 이미 후로 봉작된 자도 있었다. 어느 때 이광은 예언자인 왕사과 한담한 적이 있었다. 이광이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가 흉노를 정벌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내가 참가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의 부대의 교위 이하로서 재능 또한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오랑캐를 쳤다는 전공으로 후로 봉작된 자가 수십 명이나 되오. 그런데 나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는데도 조그마한 군공도 없고 영지도 받지 못했소. 도대체 이것은 어찌 된 일이오? 내 상이 여루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운명을 그렇게 타고난 것이겠소? 왕사근 말했다. 장군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이 마음에 후회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광이 말했다. 내가 일찍이 농서 태수였을 때 강족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소. 내가 그들에게 항복을 권해서 800명가량이 항복했는데 나는 그들을 속여서 그날로 전부 몰살해버렸소. 오늘까지 그 일이 가슴에 남아서 크게 후회하고 있소. 왕사근 말했다. 사람이 화를 받기로는 항복한 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군께서 여루가 못 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고병이 흉로를 정벌하기 위해 대거 출격했다. 이광은 자기도 출전하고 싶다고 황제에게 여러 번 청원했으나 황제는 이광이 연로한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우 허락이 내려서 전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원수 4년의 일이었다. 전장군이란 선봉부대의 지휘관이다. 이광은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로 정벌에 참가했다. 위청은 요새를 나온 적병을 잡아 흉로왕 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스스로 정병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리고 이광에게는 우장군 조이기의 군사와 함께 진로를 동쪽길을 취하도록 했다. 동쪽길은 약간 멀게 돌아가는 길이었고 대군이 행진하기에는 물과 풀이 부족했다. 그러면 둔영을 못하고 계속 진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광은 스스로 나와서 위청에게 청원했다. 저의 부서는 전장군입니다. 대장군께서는 지금 저의 부대를 동쪽길로 옮겨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20세 이후로 지금까지 쭉 흉로와 싸워왔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선우와 한번 부딪혀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손봉을 맡아 선우와 한 판 싸우게 해주십시오. 대장군 위청은 사실 황제의 은밀한 당부를 받고 있었다. 이광은 이제 나이도 늙고 불운한 자이다. 선우와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킨다 해도 아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후에 관의를 잃은 공손호가 중장군이 되어서 대장군 위청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대장군 위청은 중장군 공손호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그로하여금 선우와 맞싸우게 해서 공을 세워주고 싶었다. 그래서 전장군 이광의 부서를 옮겨서 동쪽길을 취하게 한 것이다. 이광은 당시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군에게 동쪽길을 사퇴했다. 그러나 대장군은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사에게 편지를 주어서 이광의 진영으로 보냈다. 곧 부서에 나아가서 편지에 지시한 대로 시행하라. 이광은 대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출발했다. 심중에 분노가 가득 차서 부대로 가자 군사를 이끌고 우장군 조이기의 부대와 합류하여 동쪽길로 진군했다. 그런데 도중에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어져서 부대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대장군 부대보다 늦고 말았다. 대장군은 선우를 맞아 싸웠으나 선우가 달아났기 때문에 생포하지 못하고 기로에 올랐는데 남쪽으로 가서 사막을 건넜어야 겨우 전장군 우장군과 만나게 되었다. 이광은 대장군을 회견하고 군용으로 돌아왔다. 대장군은 장사에게 말린 밥과 탁줄을 들려 이광에게 보내고 이광과 조이기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맨 사정을 묻게 했다. 위청은 서면으로 황제에게 자세한 사정을 상주할 생각이었다. 이광은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대장군 위청은 장사에게 막사로 가서 문서에 의해 문답하도록 했다. 그러고는 이광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막부에서 신문하려고 차비를 차렸다. 이광은 이렇게 말했다. 교위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나 자신이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문서를 제출하겠노라. 이광은 또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스무살 이후로 흉노와 대소 70여 해나 싸웠다. 이제 다행히도 대장군을 따라서 출격하여 선우의 군사와 맞붙을 생각이었는데 길을 돌게 되었고 더욱이 길을 잘못 가게까지 되었다. 이건 천명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60을 넘고 있다. 지금 새삼 법리 앞에서 취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는 칼을 꺼내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광의 부대 장병들은 모두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대부와 백성들, 이광 장군을 알건 모르건 또 젊었건 늙었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우장군 조익이만이 판관의 손에 넘어가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속재금을 물고 평민으로 떨어졌다. 이광의 아들인 당호, 초, 감 세 사람은 모두 낭으로 임명되었다. 황제는 한원과 희롱을 하고 있었다. 한원이 황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므로 당호가 두드려 패려하자 한원은 도망쳤다. 황제는 당호를 용기 있는 자라고 칭찬했으나 당호는 요조라고 말았다. 초는 대땅의 태수로 임명되었으나 이광보다 앞서 죽었다. 당호에게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릉이라 했다. 이광이 군진에서 죽었을 때 감은 표기장군에 속해 있었다. 이광이 죽은 다음 해에 종재 이체는 승상의 신분에 있으면서 경제의 능 외곽에 있는 땅을 점유한 것이 죄가 되어 법관의 손에 넘겨져서 문초당하다가 자살했다. 그래서 영진은 재판 없이 몰수되었다. 이감은 교의가 되어 표기장군 곽거병을 따라 흉노 좌연왕을 공격해서 북과 군기를 빼앗고 또 적의 머리를 많이 베었다. 그 전공으로 관내 후에 자기를 받고 이백호의 시급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광을 대신해서 낭중령으로 임명되었다. 얼마 후에 대장군 위청이 그에 붙인 이광을 미워한 것에 원한을 품고 대장군 위청을 습격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 그러나 대장군 위청은 이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일에 이감이 황제를 모시고 옹땅의 감천궁에 가서 사냥을 할 때 대장군 위청과 친척관계에 있는 곽거병은 사냥하다 실수한 것으로 꾸며서 이감을 사살했다. 곽거병은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이감은 사슴의 풀에 찔려서 죽었다는 것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리고 1년 남짓 있다가 곽거병도 죽었다. 이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자의 측실로서 사랑을 받았다. 이감의 아들 우도 태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의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이 시집안은 점차로 쇠퇴하게 되었다. 이릉, 즉 당호의 유복자는 벌써 장년이 되었다. 이릉은 권장궁의 감으로 선발되어 기병 부대를 감독하게 되었다. 이릉은 궁술에 뛰어났고 부하를 아끼고 있었다. 황제는 이 시집안이 대대로 장군이었던 것을 생각해서 그를 기병 800개의 장수로 임명했다. 이릉은 일찍이 흉로 땅에 깊이 들어가기를 2000리가량 거연을 지나서 지형을 조사하고 무사히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 후 기도 위로 임명되어 단양의 초병 5천명을 이끌고 주천, 장액에서 활 쏘는 무술을 가르치고 수년간 주둔하여 흉로 방위에 힘썼다. 천안 2년의 가을, 이사장군 이광리는 기병 3만명을 이끌고 흉로의 우연왕을 기련 천산 방면에서 정벌했다. 이사장군 이광리는 이릉에게 그의 사사보병 5천명을 지휘하여 거연의 북쪽 1천여리 지정까지 출격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흉로의 군사를 둘로 나뉘게 하여 적병이 이사장군 쪽으로만 집중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 이릉은 기약한 시기가 되어 돌아오려고 했으나 흉로왕 선우가 8만의 대병으로 이군의 군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해왔다. 이릉의 군사는 5천명이었다. 무기와 화살이 다 되고 병졸도 전사한 자가 반수를 넘었다. 흉로 측 사상자도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릉의 군사는 후퇴하면서 싸우기를 8일간 거연의 1백여리 지정까지 돌아왔을 때 흉로군이 좁은 길목을 차단했다. 이릉의 군대는 군량도 떨어지고 구원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었다. 흉로군은 맹공격을 가하는 한편 이릉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다. 이릉은 말했다. 황제를 대할 면목이었구나. 그로군은 마침내 흉로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의 부대 사병은 모두 흉로에게 사로잡히고 남은 자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간신히 한나라로 돌아온 자는 400여 명에 불과했다. 선우는 이릉을 사로잡자 이전부터 이시 집안의 명성을 듣고 있었고 또 전투에도 용감했으므로 그의 딸을 이릉의 아내로 삼게 하고 매우 우대했다. 이 말을 들은 한나라는 이릉의 무칭과 처자 일족을 모두 죽였다. 이런 이후 이시 집안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농속은의 인사로서 지금까지 이시 집안의 몸을 의탁하고 있던 식객들도 모두 이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다. 태사공의 말 경전에 말하기를 그 몸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영을 내릴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광 장군의 일을 두고 말한 것 같다. 나는 이광 장군을 직접 본 일이 있다. 순박하기는 촌사랑 같고 입이 떠서 말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가 죽던 날 그를 알건 모르건 온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해 애도했다. 이는 실로 그의 충실한 마음이 세상의 사대부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복숭아나 오야 쓴 말이 없건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라고 했다. 이 말하는 바는 아주 작은 비유에 불과하나 큰 것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열전 태사공 자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연나라 태자 단의 군사는 진나라 군사에게 쫓기다가 요하 근처에서 마침내 전멸당했다. 그 뒤 위만은 연나라의 유민을 비롯해서 파래 동쪽의 만족과 진번을 평정해서 나라를 세우고 한나라의 외신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열전을 짓는다. 조선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는 그 전성기 때 지금의 신천 서흥 개성 지방인 진번을 공략해서 귀속시킨 다음 관리를 두어서 국경에 요새를 쌓게 했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에는 조선은 진나라 영토 요동군 밖에 있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조선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지킬 수가 없었으므로 다시 요동의 요새를 수축하여 패수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나라에 귀속시켰다. 연나라의 노관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로 도망칠 무렵 위만도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연나라에서 망명, 머리와 의복을 오랑캐처럼 하고 요새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달아나 패수를 건넜다. 그래서 진나라 시대에는 공지로 있던 조선을 기반으로 하여 한나라의 요새를 여러 번 침공했다. 그 뒤에 차례로 진번군과 조선의 만이들 그리고 옛 연 제나라 망명자들을 규합해서 조선의 왕이 되니 도읍을 왕검에다 정했다. 한나라 해제와 여후때 천하가 비로소 평정되자 요동군의 태수는 조선왕 위망과 이런 약정을 했다. 조선왕은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요새밖에 만이를 통솔하되 변방에서는 그들에게 약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 만이의 군장들이 한나라에 입조하여 천자에게 아련을 요청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약정을 천자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조선왕 위만은 군사와 재물을 얻었고 이웃에 있는 소흡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진번군과 임둥군도 위만에게 기속되어 왔으므로 나라의 범인은 수천리에 이르게 되었다. 위만의 손자 우거가 왕위를 잇게 되자 유혹을 받은 한나라 사람들이 많이 망명해갔다. 그러나 조선왕은 한나라에 입조한 일이 없으며 진번과 이웃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천자를 아련하기 위해 글을 올려도 길을 막아서 한나라와의 교통을 저지했다. 원봉 2년에 한나라는 석파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우거왕을 타이르게 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석파는 돌아오는 길에 국경인 폐수까지 왔을 때 부활을 시켜서 그곳까지 전속 나온 조선의 비왕장을 죽이고 그 길로 폐수를 건너 한나라 요새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자께 이렇게 보고했다.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천자는 이 말을 듣고도 석파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요동해 동부도위로 임명했다. 조선이 석파를 원망한 나머지 군사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자 천자는 제인 중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조선을 치도록 했다. 그해 가을 누선 장군 양복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제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서 바래로 향하고 자장군 순체는 요동에서 출격하여 함께 우거왕을 토벌하기로 했다. 조선의 우거왕도 군사를 출격시켜 험준한 요새의 운고에서 대항해 싸웠다. 이때 자장군의 대장 다가 먼저 요동 군사를 이끌고 멋대로 공격했다가 패하고 돌아왔으므로 군법대로 참수했다. 누선 장군 양복은 제나라 군사 7천명을 이끌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다. 이때 성을 지키고 있던 우거왕은 오로지 성만 수비하던 중 양복의 군사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성 밖으로 나와서 양복을 공격했다. 양복은 우거왕의 군사에게 패해서 달아났다. 많은 군사를 잃은 양복은 10여일 동안이나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간신히 패잔병을 끌어모아 군대를 다시 편성했다. 한편 좌장군 순체는 패수 서쪽에 있는 적을 공격했으나 적을 격파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천자는 두 장군의 공격이 이렇게 불리해지자 위산을 사자로 보내어 한나라 군사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리며 우거왕에게 투항하라고 권유했다. 우거왕은 천자의 사자를 보자 머리를 숙여서 사제하고 이렇게 말했다. 벌써 항복하려고 했지만 두 장군이 신을 속여서 죽이지나 않을까 하고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자의 사자를 보니 믿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거왕은 태자를 한나라로 보내어 그 뜻을 밝히기로 하고 천자에게 군마 오천필과 군량을 바치기로 했다. 태자를 따라 무기를 가진 조선 군사 1만여 명이 패수를 건너게 되었는데 무장한 조선군을 본 한나라 사자와 자장군은 조선의 군사들이 혹시 무슨 변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의심이 되어서 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미 항복을 했으니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무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자 태자도 역시 한나라 사자와 자장군 순체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패수를 건너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자 위산은 한나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했다. 천자는 위산을 처형해버렸다. 그 후 자장군 순체는 폐수지방에 있는 우거왕의 군사를 격파한 다음 왕검성 아래로 육박해서 그 서쪽 문을 포위했다. 누선 장군 양복도 합류해서 성의 남쪽에 진을 쳤다. 그러나 우거왕은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 군사는 여러 달이 지나도록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순체는 원래 궁중에서 천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천자의 총회를 받고 있었고 또 연과 대의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다. 순체가 통솔하는 연과 대의 군사들은 표독하고 날쌤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 한편 누선 장군 양복은 제나라 군사를 이끌고 바다에서 공략해보았지만 패전해서 많은 군사를 잃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싸움을 겁내는 한편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거왕을 포위하면서도 늘 화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때문에 자장군 순체와 합동하여 조선을 급습하려는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그동안 조선의 대신들은 은밀하게 첩자를 놓아서 한나라 군사의 내막을 탐지하는 한편 누선 장군 양복과 화친을 맺으려고 사자를 보내 교섭했다. 그러나 양복은 아직 그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순체는 몇 번이나 양복과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지만 양복은 조선에 대해 항복 약속을 빨리 얻고자 하여 좌장군 순체와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순체는 자기대로 귀에 있을 때마다 조선에 사자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공고했다. 하지만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복에게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두 장군은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고 순체는 마음속으로 달리 생각했다. 누선 장군 양복은 저번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과 친해져서 항복을 시키려는 것이나 아닐까 또 양복에게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한편 천자는 두 장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산을 사자로 보내어 우거왕에게 투항을 권한 일이 있다. 그때 우거왕은 과인의 뜻을 받아들여서 태자를 보내기로 했었다. 그런데 사자 위산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좌장군 순체와 의논하여 오히려 이를 그르쳐서 마침내는 항복 약속을 망치고 말았다. 지금 두 장군이 조선의 왕검성을 포위하고는 있으나 의견을 달리하다니 해결되기는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제남의 태수 공손수에게 명하여 사태를 수습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었다. 천자의 명령을 받은 공손수가 도착하자 좌장군 순체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은 벌써 항복했을 텐데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선 장군 양복이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양복에 대한 자기의 의욕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런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별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나라는 양복의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양복과 조선이 한패가 되어서 내 군사까지 멸망시킬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공손수는 천자의 사신으로서 양복을 불렀다. 양복이 오자 공손수는 순체의 진영에서 회담하는 채하고는 순체의 부하에게 양복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누선 장군 양복의 군사를 좌장군 순체의 휘하에 합병시키고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천자는 공손수를 처형해버렸다. 좌장군 순체는 양복의 군사를 자기 수하에 편입시키자 양군을 합쳐서 바로 조선을 공격했다. 이때 조선의 대신 노인, 한음 등과 이계의 대신 삼, 그리고 장군 왕겹 등은 상의 끝에 우리는 처음에 누선 장군 양복에게 항복하려 했으나 지금은 누선 장군 양복은 갇힌 몸이 되었다. 좌장군 순체가 양군을 거느리고 공격해오니 사태가 매우 위급해졌다. 우리는 한나라 군사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거왕은 항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자 노인과 한음, 그리고 왕겹 장군은 모두 한나라로 도망가서 토항해버렸다. 그 중 노인만은 도중에서 죽고 말았다. 원봉 3년 여름에 이계의 대신 삼은 사람을 시켜서 조선의 우거왕을 살해한 다음 한나라로 토항해왔다. 그때까지 왕검성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채 우거왕의 대신인 성사가 반기를 들고 한나라 군사를 공격해왔다. 좌장군 순체는 우거왕의 아들 장왕과 대신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서 백성들을 달래는 한편 성사를 죽이고 말았다. 이리하여 조선을 평정한 한나라는 그 땅에다 진번, 임둔, 낙랑 그리고 현도에 사군을 두었다. 그 뒤 한나라는 삼을 회청 후에, 한음을 적조 후에, 왕겹을 평주 후에 각기 봉하고 장왕을 기후에 봉했다. 그리고 노인의 아들 최는 아버지가 한나라에서 토항해오다가 죽었을 뿐 아니라 공적이 있다고 해서 온양으로 봉했다. 한편 좌장군 순체는 소환되어 군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며 모략했다는 죄로 처형되어 거리에서 목이 매달리는 형을 받았다. 그리고 누선 장군 양복도 열구성으로 가서 좌장군 순체를 기다리게 되어 있었는데도 좌장군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조선의 왕검성을 공격하다가 많은 군사를 잃었다는 죄로 처형되어야 했으나 죄를 용서받는 대신 속죄금을 물고 서민으로 강등되었다. 태사공의 말 우거왕은 요새가 튼튼하다는 것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를 배반한 나머지 나라들까지 망하게 하여 선조의 제사마저 끊게 되었으며 서파는 공을 속여서 전쟁의 실마리를 열었다. 누선 장군 양복은 저군 군사를 이끌고 곤란을 당하고도 견책을 받았으며 파오에서의 실패를 뉘우친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었다. 또한 순체는 양복과 공을 다투다가 공손수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두 장군의 군사는 모두 치욕을 입었으므로 누구도 후에 봉해지지 못했다. 홍리열전 홍리열전은 한나라 무죄대를 무대로 한 비정하고 냉혹한 검찰관리들의 전기이다. 진 제국 때의 극단적인 법치주의는 결국은 국가의 파탄을 몰고 와서 한 왕조를 탄생시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한 왕조도 무죄때에 이르러서 황금기를 맞자 국내의 경제 혼란에 수반되어 번번이 일어나는 부정사건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역시 법률의 강화를 필요로 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화수인이 엄혹하기 짝이 없는 홍리의 일꾼들이다. 이들은 권력의 우산 아래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서 인간을 재판하고 제 마음대로 사륙을 일삼다가 결국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사기권 122 공자는 말하고 있다. 정령과 법률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바로잡는다면 백성들이 비록 죄는 면할 수 있겠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다. 백성은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바로잡아야만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바른 길로 걸을 것이다. 또한 노자도 말한다. 상덕은 덕을 일삼지 않음으로써 덕이 있고 하덕은 덕을 이루려 하지 않음으로써 덕이 있다. 따라서 법령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도둑은 더욱 많아진다. 태사공은 말한다. 과연 이 말들은 참으로 옳다. 법령이라는 것은 정치의 도구이지 선악을 제어하는 근원은 아니다. 옛날 진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천하의 법은 그물처럼 치밀했지만 간사함과 거짓이 싹터 관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은 교묘하게 번망을 빠져나가 마침내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루고 말았다. 당시 관리의 다스림은 불을 그대로 두고 물이 더 끓지 않게 하려는 식의 정치를 했다. 만용스럽고 오묵한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임무를 즐거운 기분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입으로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 역시 그 직무에 빠져 있을 따름이다. 공자는 송사를 듣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했고 또 노자가 못난 선비는 도를 듣고도 크게 웃기만 한다. 라고 한 것은 모두 허튼 말이 아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모간한 것을 깎아서 둥글게 하듯이 엄한 형벌들을 없애고 간편한 것을 따랐으며 수식한 장식을 좋아서 소박한 것으로 만들듯이 기교와 거짓을 없애니 그 방법은 큰 배를 통째로 삼길 듯한 대여라도 빠져나갈 만큼 관용스러웠다. 그뿐인가 관리의 다스림은 온화하고 간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편안하기만 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의 요점은 덕에 있는 것이지 혹독한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조의 황후 여태후때 홍리로서는 오직 후봉이 있을 뿐이었다. 종시를 호되게 짓밟고 공신들을 침욕했다. 그러나 여시일족이 망하자 후봉 일가는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다. 경제시대에 조착은 법을 엄혹하게 만들고 술책을 써서 재주를 크게 자랑했다. 칠국의 난은 이 조착에 대한 노여움이 폭발한 것으로써 조착은 마침내 형을 받고 죽었다. 그 후 홍리로서는 질도 영성 등의 무리들을 들 수가 있다. 질도는 양땅 사람으로 낭으로서 문제를 섬겼다. 경제때 중랑장으로 승진된 질도는 황제에게 직관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조종의 중신들과 맞서서 그들을 꺾어 누르곤 했다. 어느 날 질도는 황제를 수행하여 상리몬으로 간 일이 있었다. 상리몬은 수도장 안에 있는 어원으로 동물들을 방사해서 키우는 곳이다. 황제의 애첩인 가이가 막 측관에 갔는데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측관으로 뛰어들었다. 황제는 질도에게 눈짓을 했으나 질도는 모른 채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황제는 손수 무기를 들고 가이를 구하려 했다. 질도는 어전에 엎드려 말리면서 말했다. 한 사람의 후궁을 잃는다 해도 또 한 사람의 후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스스로를 가볍게 처신하신다면 종묘와 태우를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황제는 하는 수 없이 되돌아왔다. 멧돼지도 달아나버렸다. 이 말을 들은 태우는 질도에게 금 일백근을 하사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황제는 질도를 소중하게 알게 되었다. 재남군 간시는 일족이 삼백여 호나 되었다. 그 세력이 강대해서 교활하게 굴어도 군의 태수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 황제는 질도를 재남 태수로 임명했다. 질도는 부임하자 곧 간시 집안에서 가장 포악한 자를 잡아 일가족을 몰살했다. 나머지 일족들은 무서워서 모두 벌벌 떨게 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불과 1년 남짓 지나자 군 내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었고 근처 십여군의 태수들은 질도를 두려워하기를 태부처럼 했다. 질도의 사람 됨은 용맹하고 기력이 있었다. 그리고 공명하고 청렴해서 개인으로부터 오는 사사로운 편지는 열어보는 일이 없었고 사사로이 보내오는 선물도 받지 않았으며 뒤로 몰래하는 청원은 들어준 적이 없었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육친을 버리고 나라에 벼슬하고 있다. 이 몸은 마땅히 현직에 충실하여 바른 일을 지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며 처자도 돌보지 않았다. 질도는 승진하여 중의가 되었다. 중의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승상 조후 조화부는 귀한 집안의 주신으로 뽐내고 거만했다. 그러나 질도는 승상에게도 가볍게 읍할 뿐 절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인심은 순박하고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가 자중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질도는 유독 엄혹함을 제일로 알고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하여 황실의 일족인 귀족이나 왕후의 일족인 외척에게도 용서가 없었다. 여루나 종실들도 질도를 보면 모두 눈을 흘기고 푸른 매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임강왕 유영이 소홀에 불려와서 중의부의 관청에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때 임강왕은 필기 용구를 얻어서 글로서 황제에게 사죄하려고 했으나 질도는 부하관리에게 주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보다 못한 위기 후 두 형이 몰래 사람을 시켜서 틈을 보아 임강왕에게 필기 도구를 건네주었다. 임강왕은 굴로서 황제에게 사죄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말을 들은 두태우는 화를 내어 질도를 억지로 법에 걸었다. 드디어 질도는 면직되어서 그의 향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황제는 사신에게 칙사의 절을 지니고 가서 질도를 안문군의 태수로 임명하고 태후의 노여움을 고려해서 임명식을 생략한 채 향리에서 곧장 임지로 부임시켜 일일이 칭명을 받지 않고도 편의에 따라 다스리라고 했다. 흉노는 진작부터 질도의 기고를 듣고 있었다. 변방에 있던 흉노는 부대를 이끌고 멀리 떠나서 질도가 죽을 때까지 안문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흉노는 질도의 호수아비를 만들어서 말을 달리면서 화를 쏘게 했으나 명중에서 맞추는 자가 없을 정도로 겁내고 있었다. 흉노의 질도에 대한 두려움은 이 정도로 대단한지라 그들의 걱정거리였던 것이다. 두태우는 마침내 질도에게 한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황제가 두태우에게 말했다. 질도는 충신입니다. 석방하고 싶습니다. 두태우는 말했다. 그럼 인광왕은 충신이 아니더란 말인가. 드디어 질도는 그대로 차명에 처해졌다. 영성은 양땅 사람이다. 남과 알자로서 경제를 섬겼다. 영성은 기계가 있어서 남의 부하가 되어서는 반드시 자기 위해 상사를 누르고 남의 윗사람이 되어서는 마치 젖은 섭을 묶듯 부하를 사정없이 다루었다. 또 교활하고 제멋대로 뽐내고 있었다. 영성이 점점 승진하여 재남군의 도의로 부임하게 되었다. 도의는 군수를 보좌하는 무관이다. 당시 질도가 그 고울에 태수로 있었는데 여러 명의 점입 도의는 모두 말을 내려 걸어서 태수의 부중으로 들어가 간속을 통해서 태수를 배할했다. 마치 현령이 태수를 배할하듯 그들은 그 정도로 질도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성은 부임하자 태수인 질도를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질도는 진작부터 그의 평판을 듣고 있었으므로 그를 후대하여 서로 다정하게 지냈다. 그로부터 오랜 뒤에 질도가 죽자 장안에 동가서 두 지구에 살고 있는 종실 가운데는 세력을 믿고 횡포하고 법을 어기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황제는 영성을 불러들여 중의로 임명했다. 중의는 수도의 치안 책임자이다. 그가 다스리는 방법은 질도를 본뜨고 있었으나 그 청년결백한 점에 있어서는 질도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종실이나 호적들은 누구나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 무죄가 즉위하자 영성을 내사로 전임시켰다. 황후의 친정 일적으로 영성의 단점을 헐뜯는 자가 많아서 그도 마침내는 죄를 물어 머리를 깎고 목에 쇄굴레를 채우는 형을 받았다. 그 당시는 구경급의 대관이 사형이라고 결정되면 곧 자살하는 것이 통내라서 처형되는 일은 드물었다. 영성은 극형으로 결정이 나자 도저히 생명을 건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탈출하여 통관증을 위조해서 관문을 벗어나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2천석에 승진하지 못하고 장사를 해서 1천만여의 부를 쌓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큰소리쳤다. 그는 상기쓰게 쓸모없는 논밭 1천여경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소작으로 주어서 수천 가족을 부렸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의 죄가 은사를 입었을 때에는 수천금의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 영성은 임협으로 자처하며 관리의 행포를 억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호위기병을 몇십 명이나 거느리고 다녔다. 그가 백성을 부리는 위세는 군의 태수보다 더했다. 주양윤은 그의 부친이 조겸이다. 조겸은 회남왕의 외숙이라는 연유로 인해 주양의 후에 봉해졌으므로 주양씨라는 성으로 불리웠다. 윤은 종실의 한 사람으로서 낭으로 임명되어 문제와 경제의 두 임금을 섬겼다. 경제 때 윤은 군의 태수가 되었다. 무죄가 주기할 무렵만 해도 관리들이 말하는 태도는 아직 고지식하고 조심성이 많았으나 윤은 태수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횡포스러웠고 방자했다. 윤은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자는 법을 어겨서라도 도와주었고 미워하는 자는 법을 굽혀서라도 처형했다. 또한 그는 부임에서 가는 곳마다 호적들을 소탕했다. 태수로 있을 때에는 그의 보좌관인 도의를 현령처럼 깔보고 도의일 때에는 반드시 자기 상사인 태수를 제쳐두고 그의 권한을 빼앗아서 행세했다. 이런 태도는 영성의 경우와 꼭 같았다. 그는 고집세기로 소문이 나 있던 그 밤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곧장 해치는 사마음과도 같은 태수의 신분에 있으면서 수레를 같이 탈 때에는 유아는 방석과 복을 함께하지 않았다. 윤은 뒤에 하동군의 도의로 있었을 때 그 고울태수 승조공과 권력을 다툰 끝에 서로가 상대방의 죄를 막고 소했다. 승조공은 유죄 판결을 받자 처형당할 아무 이유가 없다 하고 형의 순종치 않은 채 자살했다. 그리고 윤은 거리에서 효수형을 당했다. 영성과 주양우 이후부터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백성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만 찾게 되었다. 그러자 관리들의 단속방법은 대개 영성이나 주양유가 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따르는 점이 많았다. 조우란 자는 태땅 사람이다. 좌사에서 중도관으로 임명되어 청렴함을 높이 인정받아서 영사가 되어 태위 주화부를 섬겼다. 주화부가 승상이 되자 조우는 승상의 보좌관이 되었다. 승상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청렴 공평하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주화부는 그를 신임하지 않고 말했다. 조우가 공평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는 법조문만 고집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승상부에서 일할 사람이 못된다. 금상패하 무죄 때 조우는 말단관리로서 용공을 쌓은 끝에 조금씩 승진하여 어사가 되었다. 천자는 조우를 유능한 인물이라고 인정하여 천자의 고문관 태중대부로 승진시켰다. 조우는 장탕과 함께 여러 가지 법령을 정하고 견지법을 만들어서 관리들이 상하서로 감시할 수 있게 했다. 법의 적용이 점점 엄하게 된 것은 실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탕은 두 땅 사람이다. 그의 부친은 장안현의 하급관리였는데 어느 날 부친이 출타하고 없었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탕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부친이 집에 돌아와 본 즉 쥐가 고기를 물어가 버렸으므로 화가 난 부친은 장탕을 회초리로 매질했다. 그러자 장탕은 쥐구멍을 파 뒤진 후 도둑쥐와 쥐가 먹다 남은 고기를 찾아내어서 재판을 열었다. 그의 부친이 보고 있자니 탕은 쥐의 재상을 낱낱이 들어 매질을 한 뒤 공술서를 읽어 들려주고 신문대로 해서 재상을 보고하는 수속을 밟은 다음 쥐와 고기를 함께 가지고 와서 판결문을 준비하여 뜰 아래에서 못 박아 죽이는 형에 처했다. 그가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던 부친은 적이 놀랐다. 그가 작성한 판결문을 보니 마치 숙달한 옥니들이 쓴 것처럼 능란했다. 크게 놀란 부친은 마침내 그에게 판결문의 대리 작성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부친이 죽은 후에 장탕은 장안현의 관리가 되어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 후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 주양후가 아직 재경으로 있을 무렵 장안의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장탕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노력했다. 주양후가 옥에서 나와 후가 되자 장탕과 친교를 맺고 장탕을 귀인들에게 널리 소개했다. 장탕은 내사 아래에서 일하게 되어 영성의 속관이 되었다. 영성은 장탕의 공평한 법적 소환을 인정하고 승상부에 추천해 주었다. 승상부에서는 그를 뽑아서 무릉의 위로본에서 방중의 조형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무한후가 승상이 되자 장탕을 승상의 속녀로 임명했다. 그리고 장탕을 황제에게 추천하여 어사로 보호하고 재판사건을 맞게 했다. 이 무렵 지인 황후가 위부인을 저주한 사건을 조사하여 그 일당을 엄중하게 추궁해서 깊이 파헤쳤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능력있는 관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장탕은 점차로 승진되어 태중대부에 이르렀다. 조우와 함께 여러 법률과 정령을 제정했는데 엄중한 법을 제정해서 관리들을 단속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후 조우는 승진하여 중위가 되고 다시 소부로 승진했다. 장탕도 법무장관격인 정의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 다정하게 사귀게 되었는데 장탕은 조우를 형처럼 모셨다. 조우는 사람 됨이 청렴했으나 오만했다. 관리가 되고 나서는 집에 식객을 두지 않았고 공경들이 무난화도 조우는 결코 담내로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 친구나 빈객들의 청원이나 부탁은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실행하는 것만을 지켜나갔다. 법에 조촉되는 것을 보기만 하면 곧 사건으로 다스리기는 했으나 다시 조사해서 부하속관들의 수문죄까지 들추어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장탕은 사람 됨이 거짓이 많아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꾀를 써서 사람을 통솔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하급 이속일 무렵 장사에 손을 댔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장안의 거상인 정갑이나 오웅숙 등과 사적인 교제를 해왔었다. 후에 구경에 오르자 천하의 명사와 대부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자에게도 겉으로는 그들에게 호의를 가진 양대했다. 당시 황제인 무재는 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탕은 중대한 옥사를 판결할 경우에는 유교의 고전의 뜻과 일치하려고 힘썼다. 그러기 위해서 황제의 학술고문 박사의 제자들로서 상서나 춘추의 정통한 자를 골라뽑아서 정의의 속관으로 채용 임명하여 의심스러운 문제들을 해결시켰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사건을 상주하여 결재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황제를 위해 미리 그 근원을 분명하게 밝혀둔 뒤에 황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여 판결의 판례로 삼아 이를 법령집에 기록하게 하여 황제의 총명함을 드러내 보이게 했다. 만일 판결문을 상주하여 잘못을 지적당하면 장탕은 혼자서 책임을 지고 사과한 후에 황제의 뜻에 따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부하 중에서 정, 감, 연, 사로서 우수한 자를 끌어내어 이렇게 말했다. 신을 위해서 평정해 주신 것은 모두 폐학해서 책망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신이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그의 잘못된 것은 항상 용서받았다. 만일 사건을 상주하여 황제에게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은 이렇게 해서 좋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정, 감, 연, 사에 아무개가 올린 의견을 그대로 채택했은 것입니다. 장탕은 이와 같이 자기 부하를 추천하고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변호했다. 장탕은 재판하는 상대가 만일 황제가 죄를 주고 싶어하는 의향을 보이면 평소에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감이나 사에게 재판을 맡기고 만일 황제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싶어하는 의향을 보이면 공평하고 가볍게 처벌하는 감이나 사에게 재판을 맡도록 했다. 조사받는 상대가 세력이 강한 자일 경우에는 법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죄에 걸리게 만들었고 가난한 자거나 무력한 자일 경우에는 법에서는 죄를 물어야 할 것이지만 패하께서 현명하신 보살핌으로 처결해 주십시오라는 말로써 황제에게 주상했다. 이렇게 해서 장탕이 말하는 자가 가끔 용서받았다. 장탕은 고관이 되자 품행이 발라졌다. 빈객을 정중하게 접대하고 성찬을 베풀고 옛 친구들의 자재로서 관리가 되어 있는 자나 가난한 형제들의 뒤를 알뜰하게 보살펴 돌봐주었다. 고관들에게 문 안을 갈 때에는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탕은 법의 적용이 가혹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공평하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이전의 명성과 영예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냉혹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부하 관리들이 대개 그의 어금니와 발톱 노르스라는 신복부하가 되어 일했고 그의 부하 가운데에는 유학자들로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가 많았다. 승상 공소농이 자주 장탕의 훌륭한 점을 칭찬했다. 회남 형산 강도왕들의 모반 사건이 드러나서 조사와 신문을 했을 때에는 장탕이 모두 철저하게 그 뿌리를 캐냈다. 황제는 장탕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조와 오피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자 장탕은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했다. 오피는 원래부터 이 용모를 획책한 자이고 또한 엄조는 폐하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유로이 궁중에 출입하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제후들과 몰래 내통한 자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다면 금으로는 공정하게 죄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장탕의 의견을 들어서 옳다 하고 재가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장탕은 재판에 관한 한 자신의 책임으로 한 것은 중신의 간섭을 물리치고 대개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장탕은 점점 황제의 신임을 받아 마침내 어사대부에 올랐던 것이다. 마침 흉노의 혼야왕이 투항해 왔으므로 한나라에서는 이를 기회로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흉노를 정벌했다. 산동 지방의 수혜와 가뭄이 심해지자 가난한 백성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유랑했다. 그들은 의식을 오로지 나라에만 의존하려 했으나 국가의 재정은 텅텅 비어있었다. 장탕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백금 및 오주전의 주조를 청원하고 천하의 소금과 철을 전매제도로 하여 큰 상인들을 모두 밀어내는 한편 고민령을 만들어 약탈과 세도를 부리던 호족이나 절부들을 제거했으며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억지로 죄를 씌워 법에 미비한 점을 보충했다. 장탕이 참내하여 사건을 상주하고 국가 재정에 대해 말할 때마다 황제는 해가 기울 때까지 식사를 잊을 정도였다. 따라서 승상은 이른뿐이고 천하의 대사는 모두 장탕의 의견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지 못했고 소요를 일으키고 국가에서 부흥계획을 세워도 아직 성과를 올리기도 전에 간악한 관리들이 이에 편승하여 중간에서 부당하게 그 이익을 잘라먹었다. 엄한 벌칙으로 다스렸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장탕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장탕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탕이 병으로 알아눕게 되자 황제는 친히 병문안을 갔다. 장탕은 그 정도로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 무렵 흉로가 화친을 정해왔다. 그것을 수락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군신들이 황제 앞에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 박사 적산이 말했다. 화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제는 그 좋다는 이유를 물었다. 적산은 이렇게 대답했다. 옛부터 병이라는 것은 흉기입니다.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제께서는 흉로를 정벌하려고 하시다가 평성에서 크게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는 화친을 맺었습니다. 해제 고우 때에는 천안은 편안하고 태평했습니다. 문제때에 와서 다시 흉로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북쪽 변방지방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때 와서는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서 경제께서는 태우와 상의하기 위해서 동서 양궁을 내왕하여 수개월 동안이나 한스러운 꼴을 당하셨습니다. 5초가 폐망한 뒤로는 경제의 치세가 끝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전쟁이란 말은 하시지 않았고 천안은 부유해지고 나라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하여 흉로를 치신 뒤로는 국호가 텅텅 비게 되고 변경의 백성들은 심한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보더라도 화친을 맺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황제는 장탕에게 의견을 물었다. 장탕이 말했다. 이건 어리석은 유자의 무지한 수치입니다. 이에 적산이 반박했다. 시는 원래 어리석은 충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사대부 장탕 같은 사람은 거짓 충성된 사람이옵니다. 가령 장탕이 회남 강도의 두 왕의 반란 사건을 심문하는 방법 같은 것도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제후들을 억지로 죄에 얽어매어서 고륙사이를 갈라놓고 번신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는 원래부터 장탕이 거짓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러자 황제는 노안 나머지 안색을 바꾸고 적산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그대를 한 군의 태수로 보내어 다스리게 한다면 오랑캐가 침입해서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가? 적산은 답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황제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한 현의 현령으로 보낸다면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적산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또 물었다. 한 장을 맡긴다면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적산은 가슴 속에서 헤아렸다. 말이 맡기게 되면 법리에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는 적산에게 어느 장을 지키는 직을 내렸다. 한 달쯤 지나자 흉노가 요새에 침입하여 적산의 목을 베어 달아났다. 그 후로 신하들은 모두 장탕의 위세에 벌벌 떨었다. 장탕의 빈객인 정갑은 상인이었지만 어질고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날 장탕이 아직 말단관리로 있을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으나 장탕이 고간이 된 후에도 장탕의 품행상의 잘못에 대한 정갑의 충고는 준열한 열사의 풍모가 있었다. 장탕은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했다. 하동군 사람인 이문은 진작부터 장탕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는 어사 중승이 되자 그 원안을 풀기 위해서 어사부의 판결문서 중에서 장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료를 찾아내어서 장탕이 막을 수 없도록 계획해 두었다. 장탕이 전부터 믿고 사랑하고 있던 노알거란 속관이 있었다. 장탕이 이문제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서 조작된 사건을 상주하여 이문의 간사한 사실을 고발케 했다. 사건은 장탕에게 맡겨져서 장탕이 이문을 신문한 끝에 사형에 처했다. 장탕은 노알거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황제는 장탕에게 하문에서 물었다. 이문의 변사는 누구의 고발에 의한 것인가? 장탕은 짐짓 거짓으로 놀라는 채 하면서 말했다. 그건 아마도 이문의 옛 친구가 그를 원망해서 앉으실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노알거는 여행 도중에 병으로 시골의 어느 집에서 알아눕게 되었다. 장탕은 그곳까지 몸소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노알거의 다리를 주물러주기까지 했다. 조나라는 철의 재령과 가공을 나라의 산업으로 하고 있었다. 조왕은 중앙에서 파견되어온 철관의 일로 자주 소송을 일으켜서 한나라 조종에 호소했으나 장탕은 언제나 조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왕은 일찍이 노알거에게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조왕은 그 또한 괘씸하게 생각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해 아울러 황제에게 글을 올려 고발했다. 장탕은 적어도 나라의 중신입니다. 그런데 일개 간속인 노알거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스스로 병문안을 가서 다리를 주물러준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간사한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건은 정의에게 보내졌다. 노알거가 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노알거의 동생에게도 연자되어 동생은 감옥이 만원이었기에 도간에 구금되어 있었다. 도간은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소부의 한 부국으로 쌀을 선별하는 관청이다. 장탕도 다른 죄인을 도간에 청사해서 신문하고 있었다. 노알거의 동생을 보고 몰래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노알거의 동생은 그런 속짐작도 모르고 장탕을 원망했다. 그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글로서 위에다 장탕을 고발케 했다. 장탕은 신의 형인 노알거와 함께 공모해서 이문의 변사를 상주했습니다. 사건은 감선이라는 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감선도 홍리의 한 사람이다. 감선은 진작부터 장탕과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이 사건을 맞게 되자 사건의 배우를 철저하게 추급했으나 아직 황제에게는 보고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그때 마침 문제의 어릉에 묻혀있던 돈을 도굴한 자가 있었다. 승상강청적이 장탕과 함께 입조하여 사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막상 어전에 나아간 장탕은 승상은 직책상 사계절마다 어른을 둘러보는 것이니 마땅히 승상만 사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사죄하지 않았으므로 승상 혼자서만 사죄했다. 황제는 어사에게 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장탕은 이 기회에 승상을 견지죄에 얽어넣으려 했다. 이 사실을 안 승상은 대단히 근심했다. 이에 승상부의 장사 세 사람은 모두 장탕을 실각시키고 그를 모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사 가운데 한 사람인 주메신은 회계사람이다. 춘출을 배워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조가 그 점을 높이 사서 사람을 시켜서 주메신을 추천케 했던 것이다. 주메신은 초사의 능통에 있기 때문에 장조와 함께 무죄의 총회를 받으며 측근해서 모시고 태중태부가 되어 황제를 섬기고 있었다. 그 당시 장탕은 아직 말당관리로서 주메신 등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 후 장탕은 정의로 승진되고 회남왕의 모반사건을 재판하고 장조를 밀어내게 되었으므로 마음속으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장탕이 어사대부로 있게 되었을 때 주메신은 회계군 태수의 자격으로 주작도위로 임명되어 구경에 열아게 되었다. 주작도위는 제후관계를 도맡아보는 장관이다. 그러나 수년 후에 법에 접촉되어서 벼슬이 강등되어 장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탕은 주메신을 만나면 침상에 걸터 앉아서 마치 승의나 사같은 하급관리로 대하고 예를 다하지 않았다. 주메신은 혈기가 왕성한 초나라 사람이라 마음에 크게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장탕을 죽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의 장사 왕조는 제나라 사람이다. 법슬에 밝아서 운의사로 승진해 있었다. 또한 사람의 장사 변통은 장단수를 배우고 힘께나 쓰는 강폭한 사람으로 제남의 재상을 두 번이나 지낸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이전에는 장탕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벼슬을 잃고 장사로 좌천되어 장탕에게 머리를 숙이는 신분이 된 것이다. 장탕은 종종 승상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 세 장사가 이전에는 자기보다 높았던 귀한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이들을 업신 여겼다. 그런 까닭에 세 장사는 서로 짜고 승상 장청적에게 말했다. 저 장탕은 처음 승상과 함께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해놓고 뒤에 와서는 승상을 배신했습니다. 지금 승상을 종료의 일로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승상을 대신하여 장탕 자신이 승상이 될 욕심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장탕의 숨은 비밀과 부정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승상은 즉각 포리에게 명하여 장탕의 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전신을 체포하여 신분케 했다. 전신이 말했다. 장탕이 어떤 일을 폐하에게 주상할 때마다 미리 그 정보를 알려주어서 이 신은 그때마다 사전에 미리 알고 물자를 매점하여 비축해 두었다가 크게 이익을 남겨서 장탕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다른 부정한 일들이 황제의 귀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짐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때마다 상인들이 먼저 알고 물자를 매점 매석하고 있다. 아무래도 짐의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장탕은 사죄하지 않고 놀라는 채 하는 표정을 하고 있을 법한 일이 옵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또 감선도 노알거 등의 일을 상주했다. 황제는 장탕이 사심을 품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사자를 보내어 죄상을 기록한 장구에 따라서 장탕을 신문케 했다. 장탕은 그때마다 하나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황제는 다시 조우에게 신문케 했다. 조우는 지난 날에 장탕과 형제의 교분을 맺고 함께 새 법령을 제정한 동료이다. 조우는 장탕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분수를 모르는 자다. 자네가 판결에서 일족을 몰살시킨 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자네의 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다. 폐하께서는 자네를 재판에 걸어서 처형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어 자네 자신에게 분별시키실 생각이시다. 쓸데없는 신문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은가? 장탕은 곧 서면으로 황제에게 사제의 글을 올렸다. 신은 한치의 궁도 없는 데다 하급관리인 도필 출신으로서 지금은 폐하의 총애를 입어 다행히도 삼공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모의하여 신에게 죄를 덮어씌운 자는 저 세 사람의 장사들입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탕이 죽고 나서 유산을 조사해보니 겨우 오백금에 불과했다. 그것도 모두가 황제에게서 받은 하사품과 복록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장탕의 형제들과 자식들은 후하게 장사 지내려 했으나 장탕의 모친은 말했다. 탕은 천자의 중신인데도 남의 더러운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죽었다. 어떻게 후하게 장사 지낼 수 있겠느냐? 그의 유해는 서민과 같이 허름한 소달구지에 실었고 관은 있었으나 외곽은 없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감동해서 말했다. 그런 어미가 아니고는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세 사람의 장사를 모두 조사해서 처형했다. 승상 장청적은 자진에서 자살하고 전신은 박면되었다. 황제는 장탕을 애석하게 생각해서 그의 아들 안세를 점차 승진시켜주었다. 조우는 한때 벼슬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으나 얼마 후에 정의로 되었다. 처음 조우 조화부는 조우를 냉혹한 인물이라 하여 신임하지 않았다. 조우가 소부가 되어 구경과 비교되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조우는 과연 냉엄 가혹했다. 그런데 그가 만년이 되면서 사람 됨이 달라졌다. 나라 안에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관리들은 더욱더 가혹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의 처사는 관대하게 되어 공평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뒤에 승진에 올라온 왕혼서만 해도 그의 재판은 이전의 조우보다 더 냉혹했다. 조우는 늙었다 해서 연나라 대부로 옮겨졌다가 몇 해가 지난 후에 노망한 것으로 죄를 얻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탕이 죽은 지 십여 년 뒤에 그는 천수를 다하고 집에서 죽었다. 의종은 하동사람이다. 그는 젊었을 때 장차공과 함께 남의 집을 습격하여 약탈하는 집단 강도질을 하고 다닌 일도 있었다. 의종에게는 구우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의술로서 왕태우의 귀요움을 받고 있었다. 왕태우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벼슬을 하고 싶어하는 자는 없느냐? 누이가 말했다.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행실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모가 없습니다. 황태우가 황제에게 말해서 의구의 동생 의종은 중랑으로 임명되었다. 의종은 상당군 내에 어느 현령으로 승진하여 이를 과감하게 처리해서 거의가 용서되는 법이 없었다. 그 현에서는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그의 통치 성적은 그 관내의 현령의 필두로 손꼽히게 되어서 장능현과 장안현의 현령으로 승진되었다. 즉 중앙 가까운 현으로 발탁된 것이다. 그 뒤에도 그는 법규대로 다스릴 뿐 기족이나 외척에게는 조금 더 고려함이 없었다. 수성군의 아들로서 태우의 외손이 되는 중을 잡아다가 신문한 일로서 황제는 그를 유능한 인물이라고 보고 한해군의 도의로 영전시켰다. 의종은 부임하자마자 그 지방의 호적이던 양씨 일족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로부터 한해군에서는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어갔다. 또한 이전에 강도의 한패거리였던 장차공도 낭이 되었는데 그 역시 군대에 나가서 용맹함을 인정받았고 또 종군하여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용맹을 떨친 공으로 인해 안두후로 봉해졌다. 그 무렵 영성은 벼슬에서 물러나서 하는 일 없이 집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었다. 황제는 그를 태수로 임명하려 했으나 어사대부 공손웅이 말렸다. 신이 산동해서 아직 말단관리로 있을 적에 영성은 제남의 도의였습니다. 그때 그의 다스리는 방법은 늑대가 양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영성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이 되옵니다. 황제는 마음을 바꿔서 영성을 함곡관의 도의로 임명했다. 그런지 1년 남짓 지나자 함곡관에서 동쪽군이나 제후나라에 소속하는 관리로서 관을 출입하는 자가 모두 입버릇처럼 말했다. 새끼 가진 어미 호랑이를 건드릴 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은 사지 말라. 의정은 한해군에서 남양군의 태수로 승진했다. 그때 영성이 벼슬에서 물러나와 남양집에서 한가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의정이 군의 경계인 관까지 왔을 때 영성이 가까이 와서 마중하고 전송했다. 그러나 의정은 기세가 당당해 예법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양군에 도착하자 곧장 영성을 잡아들여서 신문하고 그 집안을 폐가시키고 영성을 죄인으로 다스렸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군내의 호족인 공시와 포시 일족은 모두 도망쳐서 피해버렸다. 남양군의 간민 모두가 놀라서 들어앉게 되고 무서워서 누구나 안심하고 땅에다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평지현의 주강, 두연현의 두주 같은 자는 의종의 어금니나 발톱처럼 그의 수족이 되어 신임을 받고 정의의 속관으로 전임되었다. 그 무렵 흉로를 토벌하러 가는 군대가 자주 정양군에서 출격했기 때문에 정양의 간민들의 치안이 혼란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의종을 정양군의 태수로 전임시켰다. 의종은 부임하자 정양의 감옥에 갇혀있던 중범과 경범자 200여명과 그들의 식객과 형제들로서 그들을 몰래 면회하러 온 자 200여명을 급습했다. 의종은 이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신문했다. 의종은 이들이 죽일 죄에 해당하는 제수를 도망치게 하려 했다고 논고하고 그날 중으로 400여명을 상부에 보고하여 처형해버렸다. 그 후부터는 군내의 백성들은 춥지도 않은데 부들부들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은 관리에게 협력하여 단속을 도왔다. 당시 조은하 장탕은 법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을 평가받아서 구경의 지위까지 올라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스림은 의종에 비하면 관대하고 너그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법에 불비한 점을 보충해서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종은 매나 세매 따위가 나는 새를 덮치는 것 같은 수법으로 무섭고 사납게만 통치했다. 그 후 5주 전가 백금이 유통되자 백성들 중에 이를 위조하는 자가 생겨났는데 특히 서울이 더욱 심했다. 그래서 의종을 수도의 행정책임자 운회사로 임명하고 왕원서를 수도경찰청장 격인 중의로 임명해서 그 단속을 담당케 했다. 왕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혹독했는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미리 의종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의종은 평소의 기세로서 그를 꺾어 누르고 그의 공을 깨뜨려 없애버렸다. 의종은 많은 사람들을 처용했으나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치안을 도모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세상에 간악한 무리가 점점 창궐하여 직지라는 관직이 비로소 생기게 되었다. 관리들의 사법행정은 주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만이 능사가 되었다. 연봉이 그 악랄함으로써 임명되었다. 의종은 청년결백하고 그의 다스림은 질도와 비슷했다. 이 무렵 황제가 정오에 거동했다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운 일이 있었다. 얼마 후 병이 회복되어 감천궁으로 거동하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보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자 황제가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의종은 짐이 죽어 두 번 다시 이 길을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이 일을 마음에 품어 의종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의 겨울에 양가가 고민령에 의한 민전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는 고발을 받은 것도 마침 이때였다. 의종은 이것이 백성을 혼란시키는 짓이라 생각하고 부하들을 배치하여 양가의 사자로 오는 자를 잡아 가두게 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오히려 두식을 시켜서 사건을 밝혀내고 어명을 어기고 나라이를 방해했다는 제목으로 의종을 거리에서 처형했다. 그 후 1년 뒤에 장탕 역시 죽었다. 왕혼설한 자는 양릉 사람이다. 젊었을 적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몰래 묵거나 혹은 남의 표를 도구라는 등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얼마 후에 시보로서 현의 정장이 되었으나 여러 번 해직당하고 다시 사복관리가 되었다. 죄인을 다루는 경험을 인정받아서 정의의 정사로 승진되어 장탕 밑에서 일했다. 그 뒤 어사로 승진되어 도둑을 단속하게 되었는데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차츰 승진하여 광평군의 도의가 되자 그는 군내에서 힘께나 쓰는 자 십여 명을 선발하여 이 속으로 채용해서 그들을 수족으로 삼았다. 그들이 몰래 저지른 중대한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고 이를 눈감아 주면서 사방으로 흩어서 도둑을 잡게 했다. 그리고 기어코 잡아들이고 싶어 하던 도둑을 잡아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준 자에게는 백가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벌하지 않았고 반대로 도둑을 피하거나 하는 자가 있으면 미리 잡아두었던 증거를 꼬투리로 죄를 뒤집어 씌워 그 일조까지 몰살했다. 그런 까닭에 제조 두 지방에서는 도둑도 감히 광평군에는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래서 광평군에서는 길에 떨어진 곳도 줍지 않는다 할 정도로 치한 상태가 좋아졌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왕원서를 한해군의 태수로 옮겼다. 왕원서는 광평군에 있을 때부터 한해군 내에 힘께나 쓰는 폭력 조직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막상 부임하게 되어 9월에 도착한 그는 군의 명령을 내려서 민간의 마필 50두를 갖춘 다음 한해에서 장안에 이르는 각 역에다 배치 대비시켰다. 부하들의 배치는 광평군에 있을 때와 같은 수법을 써 군 내의 간악한 호족들을 모두 잡아들였는데 연자되어 잡혀 들어온 자가 1천여 가구에 이르렀다. 왕원서는 나라에 글을 올려서 청원했다. 크게 간악한 자는 1쪽을 몰살시키고 작게 간악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한편 재산은 전부 몰수해서 그들이 부당하게 빼앗아들인 보상으로 삼을까 합니다. 상주문을 띄운 지 2, 3일 만에 황제의 재가를 얻은 그는 형을 집행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 이때 사형을 받아 죽은 사람의 피가 심리에 걸쳐서 흘렀다. 한해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상주문의 빠름을 괴상하게 생각하며 귀신같이 빠르다고 수군댔다. 12월이 다 갈 무렵 군내는 조용해지고 밤길을 걷는 자도 없고 들판에서 개가 짖게 만드는 도둑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미처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도둑은 이웃군이나 왕국에까지 쫓아 나가서 끝내 잡아들였다. 봄이 되자 왕원서는 발을 구르며 탄식하면서 말했다. 아 동어를 한 달만 더 늦출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살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위세를 부리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았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인정하여 중의로 승진시켰다. 그가 중의로서 다스리는 방법은 한해군에서처럼 잔악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나 있는 이속을 불러 모아 함께 일했다. 한해 출신으로서는 양계와 마무가 있었고 관중 출신으로서는 양감과 성신 따위가 그 무리들이다. 의종이 내사로 있을 동안은 왕원서는 의종이 무서워서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했다. 의종이 죽고 장탕이 실각한 후에는 정의로 승진되고 윤재가 후임 중의로 되었다. 윤재란 자는 동군 치평 사람이다. 말당관리에서 수환을 인정받아서 차츰 승진되어 어사가 되어 장탕 아래서 일했다. 장탕은 자주 그의 청룡함과 무용을 칭찬하고 도둑을 잡게 했다. 그는 죄인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기적이나 황실의 외척도 용서가 없었다. 관내의 도의로 옮겨간 후로 그가 냉혹하다는 평판은 영성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에 황제는 그를 유능한 자라고 인정해 중의로 전임시켰다. 관민 모두가 그의 위험에 눌려서 의욕을 잃고 있었다. 윤재는 학문은 없었으나 질박했다. 간악한 관리들은 윤재 때문에 모두 꼬리를 감추게 되었고 선량한 관리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대개 실패하는 수가 많아서 윤재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황제는 왕원서를 다시 중의로 전임시켰다. 그리고 양복이 주작도의가 되었다. 양복은 의왕 사람이다. 천부의 지휘에서 관리가 되었는데 하남의 태수가 유능한 자라고 인정하여 나라에 추천하여 어사로서 간동해서 도둑을 잡게 했다. 그의 다스리는 법은 윤재의 방식을 본떠서 맹수처럼 사나웠고 무서웠다. 그는 차츰 승진하여 주작도의가 되면서 구경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황제는 그가 유능하다고 인정하고 남월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해군사령관격인 누선장군에 임명했는데 그 공으로 인해 장량후로 봉해졌다. 그 후 동료인 자장군 순채와 함께 조선을 치러 나갔다가 순채에게 체포되어 돌아왔다. 그는 벼슬에서 파면되고 오랜 뒤에 병으로 죽었다. 왕원서가 다시 중의로 복직했다. 그의 사람 됨은 학문이 없는 자로서 조종의 중의 이외의 직에 있을 때에는 멍청해서 제대로 자기가 맡은 직무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의가 되자 눈을 뜬 것처럼 두뇌 회전이 빨라져서 도둑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 평소부터 관중의 사정에 익숙한 그는 세력을 부리는 간악한 오리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오리들이 왕원서를 위해 일했다. 계략을 세워서 법리로 하여금 도둑이나 불량한 자를 엄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든 투서함을 마련해두고 상금을 걸고 나쁜 일들을 고발하게 했다. 한편 마을마다 치안 책임자를 두고 도둑이나 간악한 무리들을 감시하게 하고 또 체포하기도 했다. 왕원서는 아첨하는 성격이 있어서 곤세가 있는 자에게는 섬기기를 잘하고 세력이 없는 자에게는 마치 종놈 대하듯 했다. 곤세가 있는 자는 산처럼 나쁜 짓을 해도 죄를 다스리는 일이 없었고 곤세가 없는 자라면 귀족이나 외척이라도 끝까지 해내어 치욕을 주었다. 법을 남용하여 하층 계급에게는 교활한 방법으로 죄를 덮어 씌우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이용하여 곤세 있는 집들의 부정한 짓을 찾아내었다. 그의 중의로서의 직책을 다하는 방법은 이와 같았다. 간악하고 교활한 자에게는 끝까지 엄한 신문을 가했고 대개 고문으로 인해 옥중에서 신체가 문드러져서 판결이 내려도 그대로 추록하는 자가 없었다. 왕원서의 수족이 된 법리들은 관을 쓴 호랑이처럼 몹시 포악했다. 이렇게 된 즉 중의부 안에 있는 중간쯤 되는 교활한 자들은 모두 그에게 복종했고 세력이 있는 자들은 왕원서의 명성을 높이 퍼뜨리고 그의 치적을 칭송했다. 왕원서가 중의의 벼슬에 있는 몇 해 동안 그의 수하에 있는 이속들은 대개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쌓은 자가 많았다. 그 후 왕원서가 동호를 토벌하고 돌아와 황제 앞에서 진술한 의견이 황제의 뜻에 맞지 않은 바가 있는 데다 사소한 일이 법에 저촉되어 문책을 받고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의 황제는 통천대를 건조하려고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인원이 갖춰지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그때 왕원서가 중의 때 그의 수하에 있던 노역을 기피한 군조를 재조사하여 수만 명을 얻어서 공사를 하고 싶다고 청원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를 소부로 임명했다가 이어 운해사로 전임시켰다. 왕원서의 통치 방법은 옛날 그대로여서 간악한 일을 금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죄를 잃고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다 다시 우보로 복직되어 중의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나 그가 하는 방식은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 뒤 1년 남짓되어서 군사를 동원하여 대원을 치게 되었다. 조칙을 내리고 용감한 관리가 징발되었다. 왕원서는 그의 부하인 화성을 숨겼다. 뿐만 아니라 할당된 기병의 정원에 들어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병력을 면제해 주었으며 그 밖에도 부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다. 왕원서의 죄는 멸족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 말했다. 그때 그의 두 아우와 두 누이의 혼가도 제각기 다른 죄에 연자되어 멸족을 당했다. 낭중령 서자위는 이렇게 탄식했다. 애석한 일이다. 옛날에 삼족을 멸하는 형벌은 있었지만 왕원서의 죄는 오족에까지 형을 입지 않았는가. 왕원서가 죽었을 때 그의 집 재산은 일천금이나 쌓여 있었다. 그런지 수년 후에 윤재도 회양군의 도의로 재직해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 그의 재산은 오십금에도 차지 못했다. 그러나 윤재가 주살한 사람은 특히 회양에 많았다. 그가 죽자 그에게 앙심을 품은 자가 그의 시체를 불에 태우려 했으나 윤재의 가족들이 몰래 빼돌려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 지낼 수 있었다. 왕원서가 악랄한 방법으로 통치를 한 후부터 군수나 도의, 제후 아래에 있는 이천석급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려는 자는 대체로 왕원서를 본받았으므로 관리나 백성들은 더욱더 법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알아서 도둑도 점점 창골했다. 남양군에는 매명과 백정이 있고 초나라에는 은중과 두소가 있고 제나라에는 서발이 있고 연조 나라 부근에는 결로와 범생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 무리로서 큰 도둑대는 수천명에 이르러 제멋대로 이름을 내세우고 성읍을 공격해선 무기고의 병장기를 탈취하고 사형수를 풀어주고 군의 태수 도의를 결박하여 욕을 보이고 이천석을 죽이고 또 경문을 각현으로 돌려서 식량을 준비하라고 독촉했다. 무리가 적은 도둑대는 몇백이나 되었으며 마을을 약탈하는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리하여 황제는 비로소 어사 중순과 승상부의 장사에게 명하여 이를 단속도록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광록대부 범공과 보도위 및 전 구경이었던 장덕 등에게 자수를 놓은 비단으로 된 특별한 제복을 입히고 칙사의 기와 할부를 지니게 해서 군사를 징벌하여 이들을 치게 했는데 이때 머리를 뱀 것이 많을 때에는 1만여 급이나 되는 곳도 있었다. 또 그들 도둑들에게 암암리에 식량을 조달 운반한 자도 법에 의해 처형했다. 이에 관련된 자가 각군에 걸쳐 있었고 심할 때에는 수천명에 이르렀다. 수년에 걸쳐서 도둑들의 두목을 상당수 체포 처형했다. 흩어져 달아났던 부하와 졸병들은 일단 행방을 숨겼다가 다시 때를 지어 각처의 산하의 요해지에서 의거하여 여러 곳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어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명법이 제정되었다. 즉 도둑대가 일어나도 이를 적발하지 않고 또 적발해도 체포수의 규정대로 잡지 못하는 자는 이천석의 대우를 하는 자부터 말단 소리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다. 그 후로부터 말단 하급관리들은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둑이 발생해도 감히 적발할 생각을 품지 못했다. 잡지도 못하고 책임량 불이행죄에 걸려서 태수의 부에 누를 끼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태수의 부에서도 그들에게 도둑을 적발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도둑대는 점차 불어나가는데 관리들은 상하가 서로 짜고 숨기며 도둑이 없다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법의 저촉을 피했다. 감선이란 자는 양땅 사람이다. 자사로서 사법 처치가 공정한 것을 인정받아서 하동군의 태수 간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청 장군이 사자를 시켜서 하동군의 말을 사러 왔다. 그때 감선이 유능한 관리인 것을 보고 황제에게 그 사실을 품하고 중앙에 불러서 대구승으로 임명했다. 감선은 맡은 일을 능란하게 처리함으로 점차로 승진하여 어사 중승에까지 이르렀다. 황제는 그에게 주보원의 사건을 처리케 하고 또 회남왕의 반역사건도 처리케 했다. 그때 그는 하찮은 잘못이라도 엄중한 단재로 사형에 처한 자가 많았는데도 소신있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평판이 자자했다. 그 후 그는 여러 번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기용되어 어사 중승을 거의 20여 년이나 지냈다. 왕원서가 중위에서 물러날 때 감선은 잔해사로 있었다. 그의 일처리는 아주 치밀해서 쌀과 소금을 비롯한 그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불문하고 모두 그를 통해서 행하게 했다. 자기 관하의 현청의 모든 부서의 물품까지 자기가 맡아 현령이나 영승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하고 중벌 규정을 세워서 엄중하게 다루었다. 그가 재직해 있던 몇 해 동안에 어쨌든 군내의 말단 부분의 치안은 잘 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이 감선이 사소한 것도 꼬치꼬치 강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치안 대책의 상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감선은 도중에 한 번 벼슬에서 쫓겨났다가 그 뒤 우부풍이 되었다. 이때 그는 신하인 성신을 미워한 나머지 성신이 도망쳐서 상리몬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미의 현령에게 명하여 성신을 잡아죽이게 했다. 이때 이졸이 성신을 공격하느라 상리몬의 문에다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죄로 몰리자 그 일에 연자되어 감선은 형리의 손에 넘어가 문책을 당하게 되었다. 마침내 대역죄로 몰려서 그의 일족이 몰살용으로 결정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했다. 그 후임으로 두주가 임명되었다. 두주란 자는 남양군 두연사람이다. 의정이 남양태수로 있을 적에 그를 수족으로 쓰고 있었다. 추천되어 정의의사로 청거되기도 했고 또 장탕을 섬기기도 했다. 장탕은 두주의 공평한 사무처리의 우수함을 황제에게 여러 번 상주하여 그를 어사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변방지방의 도주범 체포를 담당시켰더니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는 매서운 소환을 부렸다. 그가 정사에 대해 상주한 것이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감선과 똑같은 신임을 받았고 두 사람은 십여 년 동안 번갈아 가며 어사 중승을 역임했다. 그때의 사무처리 방법은 감선과 서로 닮은 데가 많았다.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하여 외면으로서는 관대한 것 같이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뼛속까지 냉옴했다. 감선이 좌내사가 되었을 때 두주는 정의가 되었다. 또 그가 처리하는 방법은 장탕을 크게 본떠고 또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황제가 꺼리는 자는 곧 죄를 씌워서 올가 넣었고 황제가 풀어주고 싶어하는 자는 오랫동안 옥에 가두어두어 황제의 물음을 기다렸다가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했다. 농객 중에 어떤 자가 두 주를 책망에서 말했다. 당신은 천자를 위해서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있으면서 삼척법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황제의 비위에 맞추어 판결을 하고 있다. 법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두 주는 말했다. 법이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겠소? 전대의 군주가 옳다고 한 것이 법령이라는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고 후대의 군주가 정당하다고 한 것이 법령의 조항으로 되는 것이오. 이 때를 당해서 정당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만사가 고대의 법을 그대로 분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오. 두 주가 정의로 되었을 때에는 칭명에 의한 중대한 재판도 점점 많아졌다. 이천석급의 고관으로 감옥에 구금된 자는 앞서 체포한 자와 새로 체포된 자를 합해서 항상 100명 이하가 된 적이 없었다. 또 군의 관리나 승상부 어사부에 관한 사건은 모두 정의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었는데 1년 동안 모두 1천여 건에 이르렀다. 큰 안건에서는 연자되어 체포하거나 증인으로 조사를 받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고 작은 안건에서도 몇십 명이나 되었다. 먼 곳에서 불려온 사람은 몇 천리 가까운 곳에서 불려온 사람도 몇백 리 밖에서 재판에 모여들었다. 신문을 하게 되면 옥리는 기소장에 적힌 대로 탄핵 농고하고 죄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고 죄를 승복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죄를 확정해버렸다. 이래서 호출을 당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기미만 눈치채게 되면 모두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오랫동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사이 여러 번의 은사를 내려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한 번 달아나 숨어있다가 십여 년이 지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개가 부도의 죄 이상의 큰 죄로 처리되었다. 정의나 중도관이 칭명으로 인한 재판사건으로 체포된 죄인만도 6, 7만 명에 달했고 그 밖의 다른 관리가 다른 법령에 비추어 처리하여 증가된 분량은 10여 만이나 되었다. 두주는 중도에서 해임되었다가 그 후 직금으로 임명되어 도둑추급을 담당했다. 이때 상양홍이나 위황후의 친정집 조카들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뒤쫓아 잡아들였고 그의 논고 또한 아주 가혹했다. 황제는 그가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힘을 다해 사정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사서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두주의 두 아들은 황화를 낀 두 군 즉 한해와 한함의 태수가 되었는데 그들의 다스림 또한 잔혹하고 횡포하기가 모두 왕혼서보다 더 심했다. 두주가 처음 정의의 사가 되었을 때에는 단 한 마리의 말 그것도 온전치 못한 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사를 맡아 삼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자손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재산이 수억금이나 쌓이게 되었다. 태사공의 말 질도에서 두주에 이르는 열 사람은 모두 가혹하고 홍렬하기로 이름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질도는 강직해서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서 천하의 기본 방침을 지키는 데 힘썼다. 장탕은 아첨을 음향으로 부려서 황제의 의향을 더듬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황제의 뜻에 맞추는 한편 때로는 이래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옳은 것은 굳게 지켰으니 나라도 그로 인해 덕을 입은 바 있었다. 조우도 때로는 법에 의해서 궁정을 지켜나갔다. 두주는 아첨을 하기는 했으나 입이 무겁고 말이 적은 점으로 무게가 있었다. 장탕이 죽은 후부터는 법망이 점점 세밀해져서 관리들은 억지로 백성들에게 냉혹하게 적용시켰으므로 정사가 점차로 세태되어 갔다. 구경은 다만 녹봉으로서 그들의 벼슬을 받아주었을 뿐 실수가 없게끔 조심하는 데만 급급해 있었으니 어떻게 법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의논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이들 열 사람 가운데 청렴한 사람은 본받을 만하고 그 간악하고 더러운 자들은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훈계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술책을 부려서 교도하고 부정사학을 막았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분명하게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서 비록 참혹하기는 했을 망정 그의 지위와 직책에 어울리는 자들이다. 촉군의 태수 풍당은 흉포하여 사람을 내리누르고 광안군의 이정은 제멋대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가했고 동군의 미복은 사람의 목을 톱으로 썰었다. 또 천수군의 낙벽은 망치로 고문해서 죄를 실토케 했다. 하동군의 저강은 함부로 사람을 살해했고 경조의 무교와 풍익의 운주는 독사나 독수리처럼 사납게 굴고 수용도의 연봉은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에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어찌 이루다 헤아릴 필요가 있겠는가. 헤아릴 필요도 없다. 유협열전 유협열전은 사람을 공경해서 구해주고 권력에 대항하여 약한 자를 도와준 협객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일단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고 비호를 받은 자에게는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갚는다. 사기는 주가 이하 여러 협객을 말했고 그 후의 협객들도 추기했다. 사기곤 124 한비자는 말했다. 유자는 문으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협자는 무로서 금을 범한다. 이처럼 유자이건 협객이건 누구랄 것도 없이 둘 다를 비판하고 있지만 유자는 세상에서는 평판이 좋은 것 같다. 학문으로서 재상 경 대부의 지위를 얻어 그때의 임금을 도와 그 국명이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태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개차나 원헌에 이르게 되면 이들은 한나 서민에 불과하다. 그들은 책을 읽고 홀로 군자의 덕을 지닌 채 의에 치우쳐서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외면했고 세상에서도 역시 그들을 비웃었다. 개차나 원헌은 죽을 때까지 숙대로 얽은 살인문이 달린 썰렁한 오두막집에서 살았고 험한 의복과 식사마저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이 죽은 지 벌써 400여 년이 지났건만 제자들은 그들의 일을 잊지 않고 책에다 적어 전해왔다. 이에 비해 유협의 경우는 그들의 행위가 반드시 정의의 길에 합치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은 지키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며 한 번 승낙한 일은 성의를 다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의 고난을 돌볼 뿐 자신의 생사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만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고 자기의 덕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는 충분히 칭찬할 점이 있다. 더구나 위급한 일이 어느 때 누구에게 밀어닥칠지 모르니 말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옛날 우수는 아웃 때문에 우물과 창고에서 고생스러움을 당했고 이유는 속과 도마를 짊어진 채 고생을 했고 부열은 부엄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었고 여상은 극진해서 공공했고 관이오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인 일이 있었고 백리에는 소를 키워주고 있은 적이 있었고 중리는 광에서 위급한 변을 당했는가 하면 진체 사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린 적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비들이 말하는 소위 도를 지닌 인자들이다. 그런데도 역시 이런 재난을 당했던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으로서 난세의 혼란기를 만나게 되면 위해를 당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어떤 속인이 이런 말을 했다. 인이나 의 같은 것은 내 알 바 아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 자가 덕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백인은 주나라를 추악하게 여긴 때문에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는데도 주나라 문왕이나 모왕은 왕이라고 해서 하나도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또 도척이나 장객은 모질고 악한 자였지만 그의 부하와 패거리들은 그 두 사람의 신의를 언제까지나 칭찬했던 것이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본다면 혁대의 고리를 훔친 자는 처형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라든가 인이란 항상 제후 쪽에 있다라는 말은 진정 헌말이 아니다. 지금 학문에 구애되고 혹은 조그마한 의리라도 지켜서 오랫동안 외롭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천박한 의논으로 세속과 동조하고 세상과 부침을 함께하여 그 영예를 취하는 것만 못하겠는가. 그뿐인가 시정의 협객들은 만일에 은의를 잊고 일단 일에 대해 승낙하는 데 믿는 바가 있고 천리의 먼 곳에 가서도 의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던지고 세간사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들에게도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적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또한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면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대체로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인물과 호골축에 드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만일에 세간의 협객 무리를 개차나 원원 등과 그 세력이나 능력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나 또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미친 공적을 놓고 본다면 협객의 무리들은 결코 개차등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요컨대 그들의 공로가 뚜렷하고 말한 것에는 신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객의 신이라는 것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옛날 서민의 협객의 일들은 아무것도 얻어드릴 길이 없다. 근세에 이르러 연능, 맹상군, 춘신군, 평온군, 신룡군 등은 모두 왕자의 신분들인 관계로 영토가 있었고 경상의 풍부한 재력으로서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불러 모아서 제후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그들의 명성이 높았던 것을 비유한다면 맞바람을 타고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먼 곳에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바람을 타고 부르는 그 자체가 속도를 가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맞바람 탓으로 그 기세가 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기 쉬운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정의 협객들은 그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행에서 이름을 닦고 갈아서 그 명성이 천하에 미치는 것이나 천하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을 남아라고 칭찬한다. 이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육아나 묵가의 학을 하는 자는 모두 그들을 배척해서 책이나 글에는 올리지도 않는다. 진나라 이전에 서민 출신의 협객에 대한 기록이 모두 없어져 알똘리가 없어서 대단히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한나라가 일어난 이후 주가, 전중, 왕공, 극맥, 곽해 등이 있었다고 한다. 때로는 그 당시의 법에 거슬리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의리에 있어서는 청렴결백하고 겸양하여 칭찬하기에 충분하다. 이름이란 그저 까닥없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뜻 있는 선비들이 아무 때나 모여드는 것도 아니다. 혹은 때를 지어 혹은 동족들이 합세해서 도당을 만들고 재물을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고 잘난 채 거만을 떨며 의지할 곳 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내 욕심만 채워 혼자만의 괴락을 도모한다는 일은 협객의 무리들 역시 수치로 알고 있다. 세간에서는 유협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주가 곽해들을 포악을 일삼는 무리들과 동료로 취급하여 비웃고 있다. 나는 이런 점을 슬퍼한다. 노나라 주가란 자는 고조와 동시대 사람이다. 노나라 사람은 모두 유교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주가는 협객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가 숨겨줌으로써 목숨을 건진 호골들은 몇백 명에 이르고 그 밖에도 평범한 사람을 도운 수는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재능을 뽐내거나 자기가 베푼 은혜를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다. 자기가 일찍이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과는 만나는 것조차 상가고 있었다. 남을 도와줄 경우에 우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부터 했다. 집에는 남아도는 재산이 없었고 의복에는 장식품이 붙어 있지 않았으며 음식은 국 한 그릇에 나물 한 접시 얻고 또 타고 다니는 것은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 불과했다. 남의 위급한 일을 위해 쫓아다니는 것은 자기의 볼일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일찍이 개포 장군을 몰래 재난해서 구해주었지만 개포가 고귀하게 되자 평생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 함곡간 동쪽 지역 사람으로 그를 따라서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초나라 전중은 협객으로서 이름이 나있었고 검수를 좋아하고 주가를 아버지로 섬겼다.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주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었다. 전중이 죽은 후에는 낙양 땅에 극맹이 있었다. 주 땅 사람들은 모두 장사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극맹은 협객으로서 제우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후 조화부는 태의였다. 역전말을 타고 그 근방인 한안군까지 가던 도중에 극맹을 만나자 기뻐하면서 말했다. 오초 두나라는 큰일을 저질러 놓고도 극맹을 자기 편으로 끌어 손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큰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천하가 소란한 시기에 임해서 조후가 극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은 적국 하나를 손에 넣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극맹이 하는 일은 주가가 한 일과 비슷한 데가 많았다. 도박을 좋아하고 젊은이다운 놀이를 했다. 그러나 극맹의 무친이 죽었을 때에는 문상차 먼 곳에서 모여들어서 참가한 자의 수례가 일천여대나 되었다. 그러나 극맹이 죽었을 때에는 집에 채 식금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리 사람인 왕맹도 협객으로서 강 회지방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이 무렵 제남의 간시와 진의 주용 역시 호걸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경제는 사신을 보내어 이들을 전부 처형케 했다. 그런 후 대군의 백시 일족, 양의 한무벽, 양책의 서령, 섬의 한유 등이 잇따라 여기저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곽해는 집당 사람이다. 자를 웅백이라 하고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나 있는 허브의 외손자가 된다. 곽해의 부친은 협객이라는 이유로 문제 때 사형을 당했다. 곽해는 사람 댐이 몸피가 작고 예리하고 사나운 자로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한창 젊었을 무렵에는 잔인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붕괴에서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죽인 자가 퍽 많았다. 그리고 자기의 한몸을 던져서 친구의 원수를 갚는 데 조력하기도 했고 도망자를 숨겨주기도 하는 등 나쁜 일을 일삼고 늘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었다. 또 위패를 만들거나 남의 무덤을 도굴하기도 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릴 때에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운좋게 빠지곤 했고 혹은 은사를 입어 죄를 면하기도 했다. 곽해는 나이가 들면서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어 자제하여 절도를 지키고 덕으로서 원한에 보답하고 후악의 덕을 베풀기는 했으나 그 보답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협객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은 점점 더해갔다. 남의 목숨을 건져주면서도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잔인한 그 근성은 몸에 배어 있어서 사소한 원한을 들춰내는 것은 그전과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그 협기를 사모하여 찾아와서 호소하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나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곽해의 누님의 아들이 곽해의 위세를 등에 업고 횡패를 부리고 있었다. 남과 술을 마셨을 때는 술잔을 비워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 만일 상대가 술이 약해서 다 마시지 못할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입에다 들이붓기까지 했다. 성인한 상대가 칼을 뽑아서 곽해의 누님의 아들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곽해의 누님은 성을 내면서 말했다. 의협의 사나이라고 떠돌고 있는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그 자를 잡을 수 없단 말인가. 그로고는 자식의 시체를 귓거리에다 버린 채 장사진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곽해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 곽해는 사람을 시켜서 범인의 소재를 찾아내게 했다. 궁지에 몰린 범인은 스스로 곽해를 찾아와서 자수하고 그간의 실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곽해는 말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생질 아이가 나빴다. 곽해는 범인을 그대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리고 생질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진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모두 곽해의 의협심을 장하다고 칭찬하고 점점 더 그를 사모하여 모여들게 되었다. 곽해가 어느 곳을 출입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길을 피했다. 어떤 자가 혼자 길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채 곽해를 노려보고 있었다. 곽해는 사람을 시켜서 그 자의 성명을 묻게 했다. 그러자 곽해의 식객들은 그 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곽해는 이를 말리면서 말했다. 한 고울에 살고 있으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덕이 모자라서이다. 저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은근히 위사에게 부탁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이오. 의무 노역자를 뽑을 때가 되거든 면제해 주시오. 라고 했다. 그 후부터는 의무 노역자를 선발할 때마다 몇 차례고 그 자를 면제해 주곤 했다. 그 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은 즉 곽해가 힘써서 면제해 준 것을 알았다. 길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던 자가 웃옷을 벗고 와서 곽해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더욱더 곽해의 행동에 감탄해서 따르게 되었다. 낙양 사람으로 서로가 원수로 지내는 자가 있었다. 고울 안에 맑게나 하는 자로 그들 사이에 중재를 낯선 자가 몇십 명이나 되었지만 상대는 끝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곽해를 찾아와서 중재를 부탁했다. 곽해는 밤중에 남몰래 서로 원수로 대하고 있는 자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 원수진자는 곽해가 하는 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노라고 말했다. 곽해는 그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낙양의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들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나는 듣고 있소. 지금 다행히도 이 곽해가 하는 말은 듣겠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고울 사람인 내가 이 고울에 계신 현대부의 권위를 아쓸 수가 있겠소. 하고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밤중에 그곳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분간은 그전처럼 행동하시고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해주시오. 내가 떠난 후에 낙양의 현대부들을 사이에 넣어서 그분들의 말을 들은 걸로 해주시오. 하고 덧붙였다. 곽해는 근신에서 공경을 잃지 않으려고 힘썼고 만약 볼 일이 있어서 관청에라도 들어갈 때에는 수레를 타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인접한 군이나 국외 관청에 남의 일을 부탁하러 갈 때에는 먼저 가능한 일인가를 알아본 다음 무죄로 석방시켜줄 사건은 그대로 해주게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제각기 상대 당사자가 납득하도록 한 후가 아니면 술과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제공들은 그래서 그에게 외경심을 갖고 어떻게라도 그의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고울안의 젊은이들이나 이웃현의 호골들로서 밤중에 그를 찾아오는 마차가 항상 10여대나 되고 곽해의 객사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무죄 원사학 2년 지방에서 권세나 재력을 지닌 자들을 나라에서 무릉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기로 했을 때 곽해는 집이 가난해서 재산의 규정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명성과 세력을 두려워한 관리들은 그를 강제 이주자 명단에서 제외했다가는 혹시 뒤에라도 말썽이 날까봐 그를 명단에 적어 넣어서 이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장군 청이 중간에 들어 황제에게 청원을 했다. 곽해는 집이 가난해서 이주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하찮은 서민 주제에 장군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의 집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곽해는 드디어 무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그를 전송하러 온 제공들이 모은 전별금이 1천만여 전이나 되었다. 이 무렵 곽해와 같은 연인 지 땅 사람 양계주의 아들이 현의 연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곽해의 이름을 명부에 싣고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해서 곽해의 형의 아들이 그의 목을 자른 일이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해 양 씨와 곽 씨는 원수가 되었다. 곽해가 한 곳간을 지나자 관중의 호골들은 곽해를 알건 모르건 그의 평판을 듣고 서로 다투어 사귀기를 청했다. 곽해란 자는 몸피가 작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외출할 때에는 경마를 잡히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양계주가 살해당했다. 양계주의 집에서 황제에게 서면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심부름하는 자가 또 궁골문밖에서 살해되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옥리에게 명해서 곽해를 체포하도록 했다. 곽해는 도망쳤다. 그의 모친과 처자들을 하양에 살게 하고 자기는 임진으로 갔다. 임진의 적소공은 지금까지 곽해와 지면이 없었다. 곽해는 거짓 성명을 대고 관문 밖으로 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적소공의 도움으로 관문을 벗어나자 곽해는 가는 방향을 바꿔서 태원군으로 갔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때그때의 행선지를 알려주었으므로 추적하는 관리가 뒤를 밟아서 적소공이 있는 관문까지 뒤쫓아 왔으나 적소공은 이미 자살하고 난 뒤라 그곳에서 발길이 끊어졌다. 그 후 한참 뒤에야 곽해가 겨우 잡혔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규명했더니 곽해의 살인사건은 모두 은사 이전의 것들이었다. 곽해가 신문을 받을 때였다. 곽해의 출신지인 지에 있는 어떤 유학자가 곽해를 신문화로 파견된 관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 곽객의 식객 한 사람이 곽해를 두둔하자 그 말에 유학자가 말했다. 곽해는 오로지 못된 짓만을 저질렀고 더욱이 나라의 법을 어긴 자다. 어째서 그가 훌륭한 자라고 말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곽해의 식객이 이 유학자를 죽이고 그의 혀를 잘라버렸다. 관리는 이 일로 인해서 곽해를 추궁했다. 곽해는 그 유학자를 죽인 자를 모르고 있었다. 죽인 자도 행방을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관리는 하는 수 없이 곽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상주했다. 어사대부 공손홍이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했다. 곽해는 이름 없는 일개 서민 출신으로 협객 행위로 권세를 휘두르고 사소한 원안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곽해는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의 범죄는 곽해 자신이 죽인 것보다 더 큽니다. 대형 무도의 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곽해의 일족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이런 후로 협객은 극히 많았으나 모두가 오만하기만 할 뿐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자는 없었다. 그러나 관중에서는 장안의 번중자, 괴리의 조왕손, 장릉의 고공자, 서하의 각공중, 태원의 노공유, 임회의 예장경, 동양의 전군유 등은 모두 협객이지만 그들은 조심성 있고 겸손해서 사려깊은 군자의 풍모가 있었다. 복도의 요시, 소도의 두시 일족, 남도의 구경, 동도의 조타우 공자, 남양의 조조 등에 이르게 되면 시중에 있는 대도 도촉의 무리에 불과해서 문제 삼을 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말한 주가가 수치라고 말한 자들이다. 태사공의 말 나는 곽해를 본 적이 있다. 그의 풍모는 도저히 보통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했고 이야기할 상대도 되지 못하는 인품이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진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도 모두 그의 명성을 쫓아서 협객을 말할 경우에는 그를 들어 대표로 샀는다. 속담에 사람이 영광된 이름을 얼굴 위하듯 한다면 어째서 시들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곽해가 멸족의 형에 처해진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다. 일자 열전 일자란 복서를 하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다. 일자 열전은 송충과 가희라는 두 학식 있는 자가 어느 날 장안의 역자 사마개주를 방문했을 때 서로 문답한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사기곤 127 옛부터 천명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설 때 일찍이 복서의 점으로써 천명을 판단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런 일은 주왕주 때 특히 성했고 진왕조 때에도 행해진 증거가 있다. 대왕이 한나라 제의에 오를 때 점쟁이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 태복의 부활은 한나라 왕조가 일어났을 당시부터 있었다. 사마개주는 초나라 사람이다. 서울 장안의 동쪽 시장거리에서 점을 치고 있었다. 당시 송충은 중대부였고 또 가희는 박사였다. 송충과 가희는 같은 날 휴가를 얻어 궁에서 물러나와 함께 걸으면서 담론하는 사이에 얘기가 역경에 미치게 되었다. 역은 선왕과 성인의 도로서 두루 세상물정에 통해 있는 것을 말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탄식했다. 가희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옛날 성인은 조정에 있지 않으면 점쟁이나 의원 중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내가 삼공구경을 비롯하여 조정의 대부들을 보곤데 모두 성인이 아님이 확실하다. 한 번 시험삼아 복술자 중에 성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두 사람은 곧 수레를 타고 시장으로 가서 점치는 집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비가 내리는 중이라서 길에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마개주는 한가롭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너 명의 제자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다. 마침 천지의 도와 1월의 운행, 음양기릉의 근본에 대해 논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이 재배하고 서자 사마개주는 두 사람의 용모와 태도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정중하게 답례한 뒤 제자로 하여금 안내하여 자리에 앉게 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사마개주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천지의 처음과 끝, 1월 성진의 운행 규칙을 밝히고 인위의 단계를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기룡의 징험을 열거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수천 마디에 이르렀지만 모두가 이치에 벗어난 것은 한마디도 없었다. 송충과 가인은 문득 놀라고 두려워하며 깨달은 바가 있어서 관을 바로 고쳐쓰고 옷깃을 여민 다음 자리를 바로하고 앉아 말했다. 소생들은 순생의 모습을 배웠고 또 순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생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일찍 배웁지 못한 분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렇게 낮은 처지에 계시면서 점쟁이라는 천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마개주는 배를 쌓안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보아하니 공들은 학문이 있는 분들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고루하고 천박한 말을 하며 그 말이 어찌 그렇게 촌스럽기 짝이 없어? 대체로 공들이 어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오?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를 낳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말했다. 높은 벼슬과 후한 복록을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고 재능이 뛰어난 자가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그런 지위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비천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은 믿없지가 못하고 행하는 행동에 본받을 것이 없으며 또 부당한 사례를 취함으로써 불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체로 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점을 노려서 과장된 말을 꾸며내고 잘난 채 하고 인정을 얻어 호황떼게 사람의 농명을 과대하게 꾸며대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제 마음대로 환란이 있다고 늘어놓아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으로 귀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꾸며대서 그 액풀이를 한답시고 남의 재물을 알겨먹고 후한 사례를 요구하여 사복을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부끄러워 하는 바이고 그래서 낫고 비천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막의 주는 말했다. 공들은 편안히 앉아 천천히 들으시오. 저 더벅머리 아이들을 보았겠지요. 해와 달이 그들을 비춰주면 밖에 나가 놀고 비춰주지 않으면 나가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해와 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일식이나 월식 그리고 기룡에 대해 물으면 옳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알 수 있듯이 어진자와 어리석은자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어진자가 하는 일은 바른도를 골라서 바른말로서 간에서 세 번 의견을 간에도 듣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진자가 남을 칭찬할 때에는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미워할 경우에도 원망을 살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라에 편리하고 대중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이 자기가 적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복록은 자기 공로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받지 않습니다. 남의 부정을 보면 비록 그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공경하지 않으며 남의 더러운 행위가 있으면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지위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바가 없으면 치욕을 당해도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공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어진자란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 뿐입니다. 내 몸을 너무도 낮추어서 나아가고 너무도 겸손하게 말하고 권세로서 서로가 이끌어들이고 이익을 믿기로 서로가 유도하고 도당을 만들어서 올바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달과 명예만을 구하고 나라의 복록을 받으면서도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여 법의 운영을 멋대로 굽혀서 농민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또 간직을 위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하고 법을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해서 이권을 찾아 포악한 짓을 하니 비유하면 칼을 빼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소 처음 벼슬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교묘하게 거짓으로 실력을 두 배로 보여주며 잊지도 않는 공적을 말하고 잊지도 않은 일을 소류로 꾸며서 임금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진 이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적을 늘어놓는데 거짓을 보고하기도 하고 실적을 과장해서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하고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기도 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권세와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술 좋은 음식으로 나날을 기쁘게 보내고 술에와 말을 타고 놀러다니면서 미녀를 거느리고 가동을 기르되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법을 범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도둑질은 하되 창이나 활을 가지지 않은 도둑이고 공격을 하되 활이나 칼을 쓰지 않는 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도 아직 그 죄를 받지 않고 주군을 시역하였으나 아직 벌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높고 어진 재능을 지닌 자라고 한단 말이요. 이러한 무리들은 도둑이 창궐에도 막지 못하고 오랑캐 무리가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누를 수가 없고 간악한 자가 부정을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관직이 어지러워 부패 타락해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계절의 기후가 불순해도 조절할 수 없고 농사가 흉년이라도 바르고 적당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능력도 없으면서 벼슬은 높은 자리에 앉고 국가가 복록을 독식하면서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에 앉을 곳을 방해하는 것은 벼슬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가 출세시키고 재물이 있는 자가 우대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들은 알지 못하는가요? 올뼈미와 봉왕이 함께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올뼈미가 제멋대로 날뛰면 봉왕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난, 지, 궁 같은 향기 좋은 향초가 넓은 들에서 버림을 받고 호나 소 같은 잡초가 숲처럼 무성해 있소. 훌륭한 군자가 몸을 피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들께서 어진자다 고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무리들 때문입니다. 옛것을 말할 뿐 새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군자의 의리라는 것입니다. 대개 복자라는 것은 반드시 천도의 법도대로 사실을 본뜨며 인의에 순응하여 책을 나누어 괴를 정하고 식을 굴려서 주대를 가지런히 바르게 하고 그런 연후에 천지의 이해와 사물의 성패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선한께서 나라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구책의 결과를 보고 또 해와 달의 운행에 묻지 않고는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고 일시의 기룡을 보지 않으면 도읍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자식을 낳게 되면 먼저 기룡을 점친 다음 좋아야만 비로소 그 아이를 자식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복희시가 팔개를 만들고 주나라 문항이 이것을 부연하여 384효를 만든 이래로 이것을 운영하여 천안은 비로소 바로 잡혔습니다. 월한 구처는 문항의 팔개를 본뜬 진영으로 적국을 격파하여 천하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복자가 사람을 배신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점치는 복자는 깨끗이 쓸고 자리를 정한 다음 의관을 바르게 한 연후에 비로소 일의 기륜과 성패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법을 갖춘 것이 아닌가요? 점의 결과를 말하면 그것으로서 명명의 존재인 귀신도 향응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충신은 그의 임금을 섬기게 되고 효자는 그의 어버이를 받들게 되며 자부는 그의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즉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부탁하는 사람은 의무로서 수십 전에서 일백 전을 줍니다. 그 덕택으로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 환란과 고통을 면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식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혹은 며느리를 맞아오기도 하고 혹은 인생을 온전하게 오래 사는 장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데 어찌 점의 은덕을 수십 전이나 백 전의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저 노자가 말한 소위 최상의 덕은 얼른 보아 덕같지 않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복자라는 것은 천하에 베푸는 혜택은 큰데도 자기가 받는 사례는 적습니다. 노자의 말은 바로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자도 말하기를 군자는 안으로 금주리거나 추위에 떨 염려가 없고 밖으로는 약탈당할 걱정이 없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존경을 받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해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복자라는 직업은 몇 개 안 되는 서죽과 삽목이 필요할 뿐으로 쌓아도 부풀 것이 없고 간직하는 데 창고가 필요 없고 이것을 옮기는 데 짐술에는 쓰이지 않으며 짐을 꾸려서 등에 짊어져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머물러 쓰게 되면 언제까지나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놀게 되는 것이므로 장자가 살아간 자유로운 행동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째서 점을 업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하늘은 서북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별이 서북으로 옮겨가고 땅은 동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모이는 것입니다. 해는 중천에 떠오르게 되면 반드시 이동하고 다른 차면 반드시 이지러지게 됩니다. 선왕이 세운 진리라도 때로는 존재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완전한 것이 없는데도 공들은 복자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공들은 저 변사들이나 유세가를 알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로써 군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과거 선왕의 일을 끌어내기도 하고 혹은 상고 때의 말들을 언급합니다. 이를 생각하고 방책을 세울 경우에는 선왕의 공적을 들추어내는가 하면 그 실패나 폐해를 말함으로써 군주의 마음을 두렵게도 하고 혹은 기쁘게도 하여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과장된 점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공을 이루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복자라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리석고 방황하는 사람을 이제 말 한마디로써 알 수 있게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점치는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줌마는 늙은 말과는 수레를 짝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봉황을 제비, 참새와 함께 무리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진자는 불초한 자와는 학렬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낮게 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피하고 스스로 몸을 숨기고 본받을 만한 덕을 본보이고 많은 폐해를 제거시켜주고 사람의 천성을 밝혀주며 위를 돕고 아래를 길러 세상의 공리를 많게 하고 자기의 존기나 명예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들은 단지 입을 벌리고 두 팔을 끼고 남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 불구하니 장자의 도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송충과 가인은 망연자실하여 넋을 잇고 얼굴은 창백하고 가슴이 꽉 메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깃을 바로하고 일어나서 재배하고 하직 인사를 한 후에 비실비실 기운 없이 걸어 나왔다. 저작거리를 나와 스스로 수레를 탈 수 없을 정도였고 간신히 수레에 올랐으나 가로대에 엎드려 고개를 떨구고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사우루의 송충과 가인은 궁골문 밖에서 서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당기며 남의 눈을 피해 가만히 속삭였다. 서로 탄식해서 말하기를 도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은 더욱 안전하게 되고 곤세는 높으면 높을수록 몸은 더욱 위태하다. 혁혁한 곤세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내 몸을 망칠 날이 오게 된다. 점치는 사람은 점을 쳐서 상세하고 정밀하게 맞지 못한다고 해도 사례금을 되돌려 받는 일은 없지만 군주를 위해 방책을 세울 때 일이 옳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데도 몸둘 곳이 없게 된다. 그 서로 떨어진 차이는 대단한 차이다. 마침 머리에 쓰는 관과 발에 신는 신발만큼이나 틀리다.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무명은 만물의 처음이다 라는 말인 것이다. 하늘과 땅은 넓고 크며 물건은 너무 많아 안전한 곳도 있고 위험한 곳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나와 그대는 도저히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없구나. 그들은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하고 안전하다. 증시가 말한 본래의 삶의 뜻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오랜 뒤에 송충은 사신이 되어 흉노로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온 일 때문에 죄를 잊게 되었다. 또 가인은 양나라 희왕의 교육 담당인 부가 되었으나 왕이 말해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나서 그 일로 인해 식음을 끊고 한스러워하다가 죽었다. 그들은 영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뿌리를 끄는 결과가 된 것이다. 태사공의 말 옛날의 복자에 대한 전기를 이 편에 싣지 않는 이유는 여러 옛 서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마개주의 경우는 사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게 되었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